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과거에도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이 쓰여진 시기, 출간된 시기가 2012년입니다. 그럼 오늘이 이제 2022년이니까 10년이 지났거든요. 2012년에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고 로버트께서 썼는데 과연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맞고 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이 책을 리뷰해 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앞으로 10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10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2012년에 앞으로 10년은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가 될 것이고 직업 안정성, 저축, 집,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 산업화 시대는 기술, 공장, 훌륭한 학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에 패권을 지고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끝나서 기술, 공장, 학교,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진 국가들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근로자가 평생 고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요.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 시대는 사실 금융교육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의 임금과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서 사는 것들에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난 겁니다. 로보트 개사키는 산업화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강성노조들 많죠. 비정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대기아차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노조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른 중소기업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파업을 하고 또 일자리마저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더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산업화 시대는 가능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죠. 위협받으니까 그걸로 또 이제 데모를 파업을 또 하고 있죠.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직업 안정성과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트 개사키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의 타이틀은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피해자가 된다고 뽑았잖아요. 여기서 로보트 개사키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산입니다. 이 과거 시대의 유산은 어떤 거죠?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 연금같이 우리가 굉장히 믿고 있었던 낡은 가치들을 얘기해요. 낡은 믿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로보트 개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부자들의 음모, 로보트 개사키가 쓴 리뷰를 상장 읽기 올려놨는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때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상실하게 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근본위 제도란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너네가 달러를 얼마 갖고 오면 우리가 무조건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했던 게 근본위 제도였습니다. 이걸 왜 했냐? 사실 달러가 화폐잖아요. 사실 종이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뭔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전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전세계에 돈으로 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금융 패권을 쥐기 위해서 금을 바탕으로 해서 달러를 갖고 오면 금 다 바꿔줄 테니까 달러를 금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써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전세계에 금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조금 모자라거나 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결국 1971년에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달러 갖고 와도 금 못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미국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조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는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이조각에 불과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찍어낸다. 그리고 은행이 종이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찍어내는데 내가 왜 못 찍어냈니까? 그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71년 이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2010년 서브 오프라인 사태 때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당연히 이 구제금융에 쓰인 돈은 납세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죠. 로버트 교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빚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잘 활용하면 더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은행가들이 금융위기 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걸로 은행을 살리고 은행에서 장사가 잘 될듯큼 만들어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프라인 사태 때를 보면서 오히려 은행가들은 이때 더 많은 돈을 지원받게 되고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주머니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빚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버니까 인생을 고달픈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렇게 빚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을 더 키워가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에 금융원세 가격이 282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금융원세 가격이 1405달러였다고 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법은 그 2000년, 지금부터 5년 전에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서 두 배가 안 된 곳은 저평가된 곳이다. 라는 인터넷 글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오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 건데 앞으로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왜? 돈은 더 많이 찍어내고 있고 계속 돈이 줄어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가격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해지하는 용도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실물 자산에. 그래서 사실 이 로보트 교사키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과 집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동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보트 교사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진짜 뭐 아파트가 아니라 로보트 교사키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만약에 영끌에서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1년 내에 영끌에서 부동산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사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끌에서 사신 건데 사실 뭐 지금 뭐 하더라도 부동산 쪽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많이 식었죠. 그리고 전문가마다 뭐 집값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고점이라서 정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 업친들 덧진덕으로 외부적인 금융위기가 왔다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30-40%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찾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 이 집이랑을 살 때도 그 시세차익을 목표로 집을 사서는 안 되고 월세, 현금 흐름이 오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리뷰했던 부자들의 음모, 로버트 교사의 쓴 그걸 쭉 보시면은 로버트 교사기가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빈부교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로버트 교사기는 전망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있고 배에 비분 세대의 은퇴로 사회복지재정이 파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만 하더라도 과연 내가 국민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고 싶기도 한데 사실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내고는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뻔히 예상되는 상황들인 거고 앞으로 사회복지재정이 부족해질 거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죠. 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들은 아이를 안 낳고 있으니까 저출산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아 이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로버트 교사기는 집에 지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버트 교사께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산이다.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이런 것 같이 과거의 사람들이 뭔가 신뢰하고 신봉했던 것에 집착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로버트 교사께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직업 안정성 이제 뭐 직업 안정성에 사라졌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00세를 살았는데 65세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끝나는 거죠. 사실은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직업 안정성만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됐죠. 이제 주식이든 부산이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만 믿는 사람 저축에 적어질 텐데 크게 지적한 사람은 피해가 부르겠죠. 아마 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로버트 교사께서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로버트 교사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집이라는 것을 살 때는 시세차익을 봐서는 안 된다. 시세차익을 목표로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그런 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집을 시세차익을 보고 사시는 분들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왜? 앞으로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빈부가 커질 것을 봤을 때 집값이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5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3년, 5년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1년 전에 집을 산 산다는 같은 경우에 앞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께는 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에 지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들었고요. 그 다섯 가지 이유 중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령화도 있고요. 산업화 시대의 종말 그리고 금융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이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 교사키의 이야기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로버트 교사키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예측한 10년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온 10년의 뭐가 훨씬 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교사키의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되는 것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트 교사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문교육 전문직업교육 금융교육 이 세 가지인데요. 학문교육은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학문제 해결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직업교육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학문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A, B, C 더하기, 빼기 배우는 이런 능력이라면 전문직업교육은 우리가 약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는다든지 대학에서 내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교육은 요즘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돈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학문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은 체계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지만 이 세 번째의 금융교육은 잘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보트 키우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꼬박꼬박 지급되는 월급과 연금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운영할 때 쓰는 그 자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로보트 키우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대학원 가고 하는 거죠. 이런 논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표절 이론 문제가 되면서 발목을 잡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교육들은 봉급 생활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봉급 생활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에 불과하다.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봉급 생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전통적인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현금으로 사분면을 보시면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E, B, S, I라고 해가지고 E는 급여 생활자 B는 사업가 S는 자영업, 전문직 I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분면이 이제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는 이 사분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급여 생활자가 있고요. 또 자영업, 전문직이 있죠. 오른쪽에는 사업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교육사기는 왼쪽에 있는 직업군에서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로버트 교육사기는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교육들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받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보통 취업 준비하죠. 전형적인 이, 급여 생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서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디죠? 자영업과 전문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나 에스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나 에스를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많은 교육들이 다 이나 에스,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나 에스들은 뭐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많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세금 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범음에는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교육과 비전통적 교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부자 아빠에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배운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냐? 교육의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투자하려면 부채를 활용해라. 영업능력을 개발하라. 세금을 줄여라. 이런 것들이 부자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육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금융교육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 소득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반 근로소득.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소득. 각종 투자라든지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수동적 소득입니다. 인대, 부동산, 파트너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1번 일반 근로소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직장을 받아서 근로소득을 많이 넓히려고,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서 일반 근로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초반 부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낡은 사고방식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일단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는 탐욕스럽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탐욕스러워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밝히는 사람을 생각하죠. 하지만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은 나는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건데 행복한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의 행복을 따로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돈과 행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부자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부자가 될까? 행복한 사람이 될까? 돈과 행복 사이에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금은 공정하다고 로버트 교사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설령 내가 모른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세무사를 써가지고 세금을 많이 줄인다는 거죠. 오히려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공정한 것이고 부자들은 단지 세금법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 쓰는 방법을 잘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생각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건데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1억을 받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내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넘는 세금을 내죠. 근데 이게 열심히 일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국가에게 뜯기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가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게 뭐 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사업가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소득세보다 덜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건데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로봇 교수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서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안전한 것에서만 투자해서 소득을 그리고 내 금융 여러 가지 이익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 로봇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좋은 교육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우리의 선생님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로봇 교수사키가 MBA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MBA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 MBA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를 만드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세 많이 내죠.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뜯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 최고로 치죠. 그런데 이 안정적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과 자유가 정확히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재료 짓고 감옥 들어가면 거기서 밥 주죠. 자살 못하게 다 날카로운 것들, 줄 이런 거 다 교도소에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보호받으면서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하나도 없죠. 이처럼 안정과 자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는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유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곳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많죠? 장기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투자 조언들이 최악의 재정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조언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증권사 직원들을 배불려주는 그런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융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공부를 못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대학도 못 나왔고, 난 공부랑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기 글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죠?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학교 의대 가거나 로스쿨 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자나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랑 부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 열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 가지를 버리십시오. 열 가지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부자가 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생각들은 제가 계속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면서 같이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로버트 기오사키의 책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과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주신 멘토분이 했던 말을 로버트 기오사키는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5가지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저도 많이 들었을 그런 금융조언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축하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라, 검소하게 살아라, 부채를 없애라.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5가지 조언이 로버트 기오사키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이다라고 꼽은 5가지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충고들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쁜 충고일 뿐만 아니라 이 충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충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주의시장이 폭락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피부로 와 다 하실 거예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주의시장이 많이 빠졌죠? 아마 여러분 손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저축과 주식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로버트 기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차고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차고에는 두 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금융조언들. 그 새로운 사고방식은 앞으로 이 책에서 로버트 기사키가 말할 새로운 조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다섯 가지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이 다섯 가지 조언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유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로버트 기사키가 묻습니다. 나는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1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천만원, 천이면만원은 되겠죠? 그 정도는 돈을 갖고 있어요. 천만원을 할게요. 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답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제가 3초 후에 로버트 기사키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사키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에게도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아마 그 금융업계 관계자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여러가지 세일즈, 영업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수준, 금융교육 수준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투자를 할 때도, 저축밖에 모르는 사람 저축을 할 것이고요. 주식을 아는 사람은 주식을 할 것이고, 부동산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교육 수준이,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금융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다. 없거나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교사께 이 책을 읽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했었죠. 2008년에 이제 그랬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각종 금융기관 리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왜 우리가 그 위기를 타격을 받아야 될까요? 얼핏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걸까요? 왜 부자들은 더 재산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세금은 점점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은 고갈되고 있는 걸까요? 학자금 대출에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최고의 교수님과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이끌어 가는데도, 왜 우리는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어야 되고,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빈칸을 한번 치워보시겠어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삐비비비,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삐비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삐비이다, 당신의 수입, 삐비에서 살아라, 삐비 채권, 삐비 펀드처럼, 잘 삐비된 포트폴리오에 삐비 투자하라, 이 빈칸을 다 채우시는 분들은, 금융교육을 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답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공개할 텐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 빈칸도 채워보세요. 제가 로봇 교사께 답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돈을 저축하라,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당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라,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처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어떠세요? 이 빈칸에 채우는 답을 보시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 맞아. 저게 정말 정답이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융교육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로봇 교사께는, 이게 잘못된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얼핏 보면 너무나 당황한 얘기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들인데, 대체 로봇 교사께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훌륭한 금융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최종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심한 것 같기도 하죠. 그만큼 굉장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에 대해서, 로봇 교사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융 리더들은 이런 금융교육이 아니라, 영업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 리더들이 결국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런 말들로 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금융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들을,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의 금융 상품들을 잘 개발하고, 잘 팔기 위한 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금융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렵게 살고, 계속 위기 때 힘들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일자리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잘못된 금융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봇 기호사키, 오늘 이야기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 조언 5가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형에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조언을,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이 로봇 기호사키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생각들은 로봇 기호사키가 말하길,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빈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동안 너무나 내려오고, 사실, 요즘 유튜브를 봐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조언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서, 로봇 기호사키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로봇 기호사키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로봇 기호사키의 말이 너무나 공감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아직도, 왜 이런 조언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책을 계속 리뷰할 텐데, 그 리뷰들을 쭉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로봇 기호사키가, 아, 이래서 이런 조언들을 갖다 버리라고 했구나, 이런 조언을 따르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로봇 기호사키의 새로운 생각들, 금융 교육들을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빈칸들, 이 빈칸들,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하신다면, 오늘의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세계 최고의 금융 위기 계속 오는지,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이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왜 세금은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 고갈되는 것인지, 준산층이 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로봇 기호사키가 결국은, 무슨 얘기죠? 금융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금융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봇 기호사키가 말하는 정말 참된, 그가 말하는 정말 잘된 금융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 되기 좋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기호사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뭐 유튜브 중에서 요즘 이런 컨텐츠 많았잖아요. 그 뭐 당군 이래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로봇 기호사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이 언제이고, 또 로봇 기호사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워낙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군이래 부자가 되기 좋은 시대다 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아니냐? 뭐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로봇 기호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7년 주시장 붕괴 후, 세계 경제는 두 번의 대폭락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기호사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겪으면서 내린 결론,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잖아요. 실제로 경제 위기가 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요. 경제 위기가 터지는, 터지고 난 후 그 시기가 됩니다. 로봇 기호사키가 수많은 언론들과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경제 절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로봇 기호사키가 이 책에서 자기가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단순하게 답변을 좀 달아왔습니다. 그 일단 질문들과 답변들을 계속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2007년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로봇 기호사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금융 교육 덕분에 우리는 전통적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많은 투자들이 돈을 잃고 또 심지어는 투자 은행도 망했었죠. 그런데 로봇 기호사키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전통적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고 금융 공부를 한 새로운 금융에 대한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부의 법칙은 무엇인가? 경제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로봇 기호사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노폴릭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노폴릭 게임에서 로봇 기호사키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모노폴릭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로봇 기호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기호사키가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라는 조언입니다. 로봇 기호사키 부부는 주중에는 금융 수업을 듣고요. 주말에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금융 공부를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는 투자를 나섰는데요. 이때 투자를 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가지 규칙이 무엇이냐? 작은 부동산 하나는 사기 전에 반드시 100개를 둘러보겠다. 둘러보자라는 그 약속을 부부간에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투자할 때는 100개의 물건들을 본 거예요. 그럼 왜 100개의 물건을 봤을까요? 왜 100개의 물건을 봤냐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나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단되는 정말 100개 중에 한 게 있을까 말까한 좋은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물건을 보면 그중에서 정말 하나 좋은 물건을 만나면, 정말 운 좋게 만나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통 100개를 보더라도 좋은 물건이 잘 없다라는 게 로버트 기호사키 이야기입니다. 저도 첫 번째 책으로 부동산 책을 썼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임장 다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을 딱 잡으면 정말 그 계약과 동시에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찾는 게 저랑 아버지의 목표였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정말 이 100개를 둘러보라는 로버트 기호사키 이야기가 정말 허언이나 약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정도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적어도 5년, 10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가격이 싼지 비싼지가 좀 감이 잡히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완성되면서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어떤 특정한 투자의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좋아하면 부동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그 100번의 임장, 100번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그 사이 정도의 투자 경험들 쌓으면서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시켜 나갔을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교훈은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돈과 금융교육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금 흐름이다 라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해서 매도했다. 금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고 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보시고 이게 내 투자 아빠하고 똑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기호사키는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고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돈과 금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책 아시죠? 그 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로버트 기호사키의 책들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서 이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드리려고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왔는데 로버트 기호사키가 많은 자산이라는 것은 당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 전세 주고 2억을 갭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갭 투자를 한 것은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이 아파트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돈을 당장 가져다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내가 이걸 월세를 낳아. 그래서 이자를 제외하고 나서 한 달에 10만이라도 매달 들어온다. 이러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는 자산이 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줘야지만 자산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샀습니다. 이건 자산이니까 부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버트 기호사키의 정의에 따르면 슈퍼카는 람보르기니 자동차는 부채가 됩니다. 왜? 람보르기니 사시면 할부금 나갈 수도 있고 자동차 관리비 나가죠. 연료비 나가죠. 계속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교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금융교육이다라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얘기예요. 금융교육이라는 게 주식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금융교육이 아니고요.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오게끔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내 주머니에 빼낸다는 거죠. 어떻게 빼내냐? 국가의 세금, 세금의 형태로 내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세금까지 다 포함하는 내 주머니에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적게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게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교육 그 교육을 받고 그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천만 원 있고 1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많죠? 그냥 상상으로만 내가 뭐 10억을 모으겠다, 100억을 모으겠다, 200억을 모으겠다, 500억을 모으겠다. 말 그대로 그냥 시크릿 같은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래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돈을 전문가에게 장기적으로 맡긴 다음에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돈을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이나 보험사, 이런 컨설턴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가 제발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근육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는 것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한다면 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답은 너무나 뻔하죠? 세 번째를 하셔야죠. 근육공부에 돈을 투자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시고 내 투자 철학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모노폴리라는 게임에서 배웠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서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의 주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지금이 아니고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때 정말 여러분들이 큰 부, 신흥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종잡돈을 계속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 때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투자법을 그대로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리뷰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계속 로버트 키오사키의 투자 방법, 돈 공부, 금융 공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은행에게서 배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가장 많은 기업, 돈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은행이죠.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구체적으로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구독 눌러주시고, 이전 영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100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00달러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이 100달러는 자산이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이건 내 소중한 현금 자산이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0달러를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 은행은 이제 100달러가 생겼죠. 은행에게도 자산일까요? 은행에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100달러는 부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은행에게 저축은 부채이기 때문인데요. 저축이 은행에게 부채가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다 주는 거. 이걸 자산이라고 했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맡겼습니다. 은행에. 은행은 이 100달러에서 돈이 들어오나요? 돈이 나가나요? 제가 100달러를 맡겼으니까 은행은 저한테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달러는 그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는 은행 입장에서 부채가 됩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축이 되지만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개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동안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 사람이 VIP라고 생각했고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은행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로버트 기업사께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저축은 부채가 되는 거고 부채를 좋아하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큰 중요한 고객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100달러는 이거는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산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진짜 100달러가 물론 중요하게 합니다만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 진짜 고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 진짜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면 나오게 되는데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이 돈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게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즉 대출자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고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달러를 맡겼습니다. 맡기면 금리를 1% 준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1%의 이자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은행은 이 10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이자를 5% 이렇게 받죠. 4% 차이가 나잖아요. 나한테는 1%를 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줄 때 5%를 받으니까 그 5%의 1%를 빼주면 4%가 남죠. 그래서 4%에 대해서 이윤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고객들이 맡긴 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달러를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100달러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0배수, 그러니까 100달러를 맡기면 1000달러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의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배수는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10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수 안박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100달러를 맡긴 고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0달러를 대출해 줌으로써 그렇게 예대 마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예금과 대출의 그 이자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수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은행은 1달러를 저축받으면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은행이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에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이 정해진 배수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배수만큼 은행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 10%라고 하면 10배만큼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1달러를 저축받으면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객의 1달러 고객이 은행에 맡긴 1달러가 은행 입장에서는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이 10달러를 가지고 대출해 줘서 돈을 버는 것이 결국 은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100달러를 통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100달러를 1000달러로 바꾼 다음에 1000달러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보면 두 명이 되는 거죠. 돈을 맡긴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되는 건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돈을 맡긴 사람보다는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다. 그래서 은행은 진짜 VIP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냐 예금이 많은 고객보다는 대출이 많은 고객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VIP 고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채무자들 은행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저같이 예금을 해 놓은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왜냐하면은 이 은행이 내가 돈을 맡겼는데 어? 지금 그 돈을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대. 그럼 나 돈 떼이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제 입장에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 돈 은행이 망하게끔 찾아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뱅크런이 됩니다. 뱅크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행으로 막 달려간다는 얘기인데 은행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은행이 망해서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제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금융회사 은행들이 망하면서 뭐 그 예금,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업능력이고 두 번째는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업능력은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또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업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 중 하나가 바로 영업력, 영업능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주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기록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이건 거예요. 테슬라가 한동안 계속 올라갔죠. 이건 거예요. 이런 시장의 추세를 먼저 눈치채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시장이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불어나게 되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돈을 버는.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서 어떤 주식을 어떤 흐름에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수익률의 교체 완전히 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로버트 교사키는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면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 부채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돈을 벌떠 어떻게 벌었죠? 고객들이 맡긴 돈.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맡긴 돈은 자산이라고 했어요. 제가 부채라고 그랬나요? 제가 부채라고 설명드렸죠. 초반에. 은행은 이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채를 활용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한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를 알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부채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많이 껴서 8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80만 원을 이자로 내게 되면 20만 원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2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자를 활용해서 부채를 활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 내가 수입해서 은행한테 80만 원 주면 2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부채라는 것은 아예 무서운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서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이런 방법들 이런 자산들을 많이 사들이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를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채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주머니로 현금을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행 역시도 똑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은행에게서 배우는 돈 버는 방법 이것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현금을 시스템 그 부의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내신다면은 아마 빠르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오사키의 책을 가지고 무한 수익 투자를 이용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한 수익 투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무한 수익 투자의 개념을 익히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이고 아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투자법인데요. 제가 오늘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한 이 무한 수익 투자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활용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부채와 자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경제해서 말씀드렸죠? 자산이라는 것은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로버트 기오사키는 그런 맥락에서 집이라는 것이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굉장히 동의를 못하십니다.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시나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계속 올랐죠.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디에 자산이 부채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로버트 기오사키가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등 이런 비용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로버트 기오사키는 부채라고 해서 집이 무조건 모두가 부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집도 자산인 집이 있고 부채인 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산인 집과 부채인 집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가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집은 당연히 집이라고 할지라도 부채인 집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집을 임대를 나가지고 매달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 매달 나에게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집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우리가 집을 이용해서는 대출금이나 세금, 이자, 관리비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얻는데 활용할 때 집이 비로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방향이 자산과 부채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집은 자산이고 자동차는 부채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자산이냐 부채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이 현금 흐름이 내게 오게 되면 자산이 된 거고 똑같은 A라고 할지라도 현금 흐름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 아파트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주면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간다 그럼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버트 기오사키가 무한 수익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한 수익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아 이런 무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내가 사서 모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럼 대체 무한 수익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무한 수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 내가 이런 물건들을 이런 투자 상품들 찾아서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0원을 투자해요.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거죠. 0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1달러를 벌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1달러를 번다. 그러면은 0에 대한 내가 투자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0이 내가 투자한 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센트 10원을 벌더라도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0에 대한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투자 않고 공짜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한 무한수익 투자입니다. 내가 아무 돈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라는 게 무한수익 투자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아파트 20채를 목표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경제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18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봐도 주변에 아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이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찾으시면 그래서 무한수익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시면 이게 뭐 단돈 만원이든 십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계속 뭐 한개, 두개, 열개, 이백개, 삼백개를 쌓아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일정한 규모가 되는 순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 가져다주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한수익 투자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투자된 모든 빚은 확대되고 재생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빚하면 뭉뚱거려서 빚이란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내 투자의 상품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 빚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동차처럼 가치가 사라지는 부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산을 사야 된다. 이게 바로 로고트키스키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부채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 사시게 되면 점점 비용은 증가하는데 그 내가 산 상품의 가치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의 비밀은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남의 빚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100만원 투자해서 10배 벌었다 이게 아니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로보트키스키는 이게 아니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미국 페드 FED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돈들이 계속 인쇄되고 있죠. 매일 수소달러가 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확 쏠리기도 하죠.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이 어마어마한 돈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돈들이 나와는 전혀 딴 세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버트 교사키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바로 핵심은. 빚이라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해서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투자하는 모든 빚은 확대 재생산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돈이 많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무한수익 투자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산을 구입할 때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을 한 뒤에 자산에다가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남의 돈을 갖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무한대의 수익률 무한수익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을 처음에는 액수가 1달러일 수도 있고 5달러일 수도 있고 10달러일 수도 있고 100달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1개, 2개, 10개, 20개, 300개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마어마한 돈들이 내가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무한수익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이 자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무한수익 투자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무한수익 투자예요. 내 투자금이 0이라고 하면 그 투자에서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수익 투자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큰 투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교사키가 말하는 무한수익 투자 잘 아시겠죠? 이것에 좀 개념의 눈을 뜨시고 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자아빠, 가난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오사키가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잘못된 생각 이 5가지를 짚어보고 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고 있는 5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업 안정성, 저축, 안전한 투자,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지지 않기.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안정성입니다.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할까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보장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공무원, 공기업 이런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 흔히 말하는 철법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직장을 다니면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공기업 이런 것들을 권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히 월급이 나오는 배우 작가함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희석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직업 안정성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직업 안정성을 가진 직업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도 점점 더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직업 안정성을 가진 직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 안정성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게 로봇 교사 끼약입니다. 실제로 제가 너와 나의 은퇴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은퇴자 분들을 만나는데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들도 만나고 공기업 출신, 공무원 출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이껍고를 떠나서 그냥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찾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노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것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깨져 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리고 이 직업 안정성은 앞으로 점점 취약해질 것 같다. 지금의 안정성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직업 안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직장이나 직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직업 안정성의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까 라는 착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종리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 유튜버분들이 저축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많이 교육도 하시고 많이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셔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를 특히 보시는 분들은 저축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화폐의 구매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짐바부에라는 나라에서는 백조 짐바부의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백조예요 백조 백조 짐바부의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계란 3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저축이 결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 독일이 그런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한 주부가 손수레 우리가 손수레 있죠. 그 짐 대형마트 가면 카트처럼 있는 대형 손수레에 지폐를 한 다발 가득 채워가지고 베이컬에 갑니다. 그 지폐를 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짐수레가 워낙 크니까 베이컬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컬 앞에 잠시 세워놓고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든 거죠. 도둑이 그 짐수레를 이제 가져간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짐수레는 가져갔는데 그 짐수레 안에 있던 그 지폐들 있죠. 돈 돈은 다 바닥에 쏟아놓고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는 버려두고 물건만 가져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되는 것은 이렇게 물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저축을 하면 돈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구매력이 떨어짐으로써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투자로 얻는 게 있을까? 안전한 투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찾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찾고 있고요. 하지만 로봇 교사키는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투자들만 있지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니까 좋고 주식은 불안전하니까 별로 안 좋아. 혹은 뭐 이 주식은 정말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이 좋은 투자 대상이냐 아니냐 주식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 내가 좋은 투자자인지부터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고요. 주식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그 안에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인 거고 투자하기 나쁜 부동산이 있을 뿐입니다. 뭐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주식과 투자하기 나쁜 주식이 있을 뿐이지 주식 자체가 투자로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투자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한 투자를 찾아서는 절대 그런 투자처는 없다. 보통은 리스크는 수익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찾으시면 예금밖에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금은 사실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된 포트폴리오인데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투자 전문가 분들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도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호사키는 사실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얘기할 때는 보통 A라는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A주식 B주식 C주식 나눠서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A, B, C를 사놓고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로버트 기호사키가 보기에는 이것은 금융 자산에 몰빵을 해놓은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그 자산에 전부 다 내 돈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분개하게 되면 모두를 잃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공황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 대공황은 2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공황의 직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안전에 분산 투자하면 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분산 투자를 하기 이전에 일단 내가 좋은 투자자니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빚에 대한 얘기인데요.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죠. 빚을 지는 걸 싫어하고 부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빚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전한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이제 대열에 들어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면 굉장히 안전적인 경제가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대한민국 조차도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국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정말 우량한 기업이죠. 정말 반도체를 쥐락펴락하라는 엄청난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재무제표를 잘 보면 부채가 영이 아닙니다. 기업 역시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훨씬 큰 훨씬 우월하고 훨씬 뭐랄까 안전하고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나 기업조차도 부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 부채를 무조건 없는 게 좋다. 없애야 한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난 절대 빚지면 안 돼. 빚지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교사께 계속 자신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빚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의 경제적 자유를 하루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할까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까 세 번째 안전한 투자를 얻는 게 있을까 네 번째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다섯 번째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 다섯 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생각들 착각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로봇키석의 착각 다섯 가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 날 꽤 다르시고 새로운 금융 교육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진짜 많이 올랐고 주식도 요즘 살짝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 눈치가 빠른 투자자분들은 아 이제 곧 위기가 올 것 같다 나는 위기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통제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왜 통제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위험의 반대말이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의 반대말이 안전이 아니고 통제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동차가 우리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릴 수 있죠. 100km, 120km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제한도 없다고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악셀이라고 하죠. 가속페달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속페달을 막 밟아가면서 속도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속페달을 막 밟을 수 없겠죠.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차를 네트 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위험을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 위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로버트 교사키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의외죠? 저도 처음에 보고 통제? 무엇을 통제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책을 보니까 로버트 교사키가 교육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로버트 교사키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생일 때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분, 적분 실과 바른생활 이런 것 배우셨잖아요. 이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지 선택한 적은 없죠. 이미 국가에서 짜 놓은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겠다.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배정되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학 얘기 많이 할 때 미분, 적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미분, 적분이 우리 실생활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해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분, 적분을 왜 배웠습니까? 그것은 수학 필수 과목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미분, 적분을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미분, 적분이 정말 중요해서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배우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정말 이게 중요해서 배우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 요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 예를 들면 우리가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그 12년의 컬리클럽 동안 수학을 배우듯이 요리를 배워가지고 뭐 한식은 물론이고 일식, 양식, 중식을 다 배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12년이면 진짜 다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뭐 성인이 돼서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요리가 훨씬 더 맛있어질 겁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즉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은 미적분한 게 아니라 요리일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적분한 요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요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이 있고 우리 삶을 바로바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미적분한 미적분한 로보트 기호사키는 로보트 기호사키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미적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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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트 기호사키는 로보트 기호사키는 부동산 투자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법은 부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부채에 대한 통제라는 것은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그러니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고 부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채는 늘리고 나쁜 부채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뭔가 삶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금 의아하시는데 저도 부채, 가난한 바에서는 잘 나왔었는데 앞으로 10년 돈의 배환이 시작된다는 책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인데 기술적인 투자 방법을 강조합니다 기술적인 투자 방법이란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통제, 기술적인 투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영업, 파는 방법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몇 번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고 이전에 로버트 기호사키 다른 책을 리뷰했을 때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술적인 투자 왜 나왔을까요?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기술적인 투자를 한 것은 무엇이고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많은 기술적인 투자는요 우리가 하는 용접이라든지 이런 테크닉한 숙련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 보시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매출, 순위, 재무제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는 건데 여기서 기술적인 투자라는 것은 이런 차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로 보면 그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 그 기술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버트 기호사키는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가나 금 이런 가격 같은 거 차트로 된 거 보시면 97년도에 이 주가가 얼마였는지 2002년에는 주가가 얼마였는지 2022년에는 주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게 이 기업의 주식이 가장 낮을 때 가격이 얼마였고 가장 높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가 다 나오죠 그렇죠? 이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반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위험을 줄이는 것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통제다 통제는 무엇이냐? 바로 교육인데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히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통제를 잡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통제를 잡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 파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부순환 투자 방법 세 번째, 기술적인 투자 방법 이 세 가지는 수입에 대한 통제, 부채에 대한 통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 확 와 닿으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셀러리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가, 투자가가 되어야 된다 로봇 교사님은 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로봇 교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산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4가지를 아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로봇 교사키는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이 책에서 4가지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금융자산이고 네 번째는 상품, 원자재입니다 이 4가지 자산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조금 투자를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판매하는 능력, 영업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인데 이 3가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3가지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라고 로봇 교사키 이야기하고 있죠 4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 이건데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모두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죠 기업가에요 기업가 이들은 모두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로봇 교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기업가들이 영업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윈도우즈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죠 이 윈도우즈를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빌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 맥 시리즈, 아이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잘 팔은 거죠 디자인도 잘 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영업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영업 능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가한테는 실제 로봇 교사키도 영업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이비엠과 제록스라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제록스에서 4년 만에 최고 영업 사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비엠과 제록스 모두 영업 직을 맡았었고요 판매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생깁니다 서비스고 그게 상품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팔아야지만 돈이 생긴다 그래서 로봇 교사키는 이 영업 능력이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로봇 교사키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1973년에 로봇 교사키도 최초의 부동산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1973년에 로봇 교사키가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봇 교사키 부자 아니었습니까? 부자로 알고 있었는데 왜 수천만 달러의 빚?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로봇 교사키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채를 관리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고 로봇 교사키가 이야기합니다 로봇 교사키는 부동산을 아주 좋아하죠 반대로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산은 뭘 얘기하죠? 주식, 펀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의외죠? 약간 로봇 교사키는 주식 투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 번째, 금융자산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자산인데 로봇 교사키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투자들은 수입, 비용,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로봇 교사키는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이 책에서 통제권을 계속 강조합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각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거고 아까 말했던 부동산, 부동산에 가치 있는 부채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금화와 은, 금과 은이죠 금과 은을 사는 데는 금융교육이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자산의 종류, 어떤 원자재가 있는지 이것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과 은의 가격도 오르내리기 때문에 로봇 교사키는 통제가 어렵다 통제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상품 원자재에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무엇인가요? 로봇 교사키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다 한 가지 명심의 사실은 무엇이냐? 기업가가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로봇 교사키가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원자재도 얘기하고, 금융상품도 얘기하고, 부동산도 얘기하고, 기업도 얘기했는데 로봇 교사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좋았던 거고요 이 네 가지에서 사람마다 다 스케가 다를 겁니다 로봇 교사키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자기는 통제라는 기준, 통제 가능성, 내가 통제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투자를 했더니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수단이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동산 잘 모르고 임차인들 관리하기 싫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부동산이 가장 좋은 자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거든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로봇 교사키가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뇌 관점에서 어떤 부동산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은 금융 자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 금융 자산은 유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쉽게 투자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하지만 통제력을 가지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산 삼성전자가 내일 올랐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 주가가 오르는데 혹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 돈을 시장의 흐름에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봇 교사키는 이 금융 자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더 올리고 말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로봇 교사키는 싫었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금융 상품이 주식을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예로 들었습니다만 산성전자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재용 씨가 내 전화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재용 씨 전화해서 이거 뭐 직원들 성과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진다고 해도 그들 신경이나 쓸까요?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신경도 쓰지 않겠죠 이게 바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내가 투자한 자산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곰곰이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 책에서 로버트 키우사키는 통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통제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치다 위치 금융자산에서는 분산 투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위치 금융자산은 분산 투자라는 것은 로버트 키우사키가 직접 쓴 부분은 아니고 이 책에서 금융 전문가한테 이 설명을 넘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우사키가 쓴 게 아니고 금융 전문가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치가 중요하고 금융자산은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하지만 로버트 키우사키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우사키는 현금을 만드는 투자와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한 투자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버트 키우사키는 결국에 통제력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이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그 자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자산에 투자해야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자산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이런 뉴스 많아요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내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꼭 보시길 바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 말씀드리면 분양용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분양용 호텔 호텔을 분양받아서 내가 돈을 월세 같은 개념을 받는다는 그런 상품인데요 오피스텔 투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호텔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묶고 가면 내가 거기서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일단은 내가 호텔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령 호텔의 한 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호텔 청소원을 뽑고 관리자를 뽑는데 내가 기여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숙박비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한 호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숙박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내가 사람들을 일부러 손님들을 일부러 보내서 재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분야용 호텔 투자는 뭐냐 완전히 내 통제력이 없는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화라 됐죠 지금 호텔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안 가지만 그러면 호텔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팔고 싶어서 팔 수가 없어요 왜? 분야용 호텔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투자들이 부채를 잔뜩 껴가지고 투자했는데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교사께는 통제력을 잃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교사키가 쓴 책이고요 오늘 주제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과거에는 과거의 근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평생 즐길 만한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편안한 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퇴직 이후에는 돈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큰 걱정 없이 내 삶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고 실제 그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의 경제체제 즉 경제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경험하셨죠?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정부에서 금리 낮추고 돈 막 찍어내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낸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돈이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내 노동의 가치와 저축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내내 일해서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300만원 받을 때랑 지금 300만원 받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고 실제 가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저축을 했을 경우에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1억씩 3%를 1년 있어봤자 1억 3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1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 300만원의 가치는 구매력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 뭐 아메리카노 가격이 올랐죠 이제 4,500원인가요? 원래는 4,100원이었는데 그렇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10%가 거의 올랐죠? 그러면은 내가 과거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그 잔액의 개수와 지금 1억 3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스타벅스 잔액의 개수는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게 바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시대의 경제체제에서는 재무상담사들 우리가 재무설계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들이 다리 3개 달린 의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리 3개 달린 의자는 대체 뭘 의미했냐 그 다리 3개는 내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이제 버팀목들인데 개인저축, 회사의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그 3가지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젊었을 때 내가 현재 일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은퇴, 퇴직을 해야지만 내가 노후에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분들이 컨설팅을 하곤 했죠 사실은 금융상품을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더 이상 정답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왔다 아까 제가 주제로 뽑은 이야기죠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왔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고된 일, 높은 세금,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는 누진세잖아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물가 상승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매력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이런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쥐경주, 쥐경주 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동물 쥐 있잖아요 햄스터 햄스터가 이제 막 쳇바퀴 굴리잖아요 그거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만큼 정부가 아니 그 이상으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진세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뭐 20% 정도 되죠 가장 돈이 없었을 때 물론 그 비과세도 있지만 근데 연봉 1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40%를 냅니다 그럼 내가 서류상 1억 연봉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뜯기는데 이런 의문을 이런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의감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보다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하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건설해야 하고 기름을 소비하기보다는 생산해야 하고 식품을 소비하는 대신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소득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안 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둘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건데요 부자들은 호경기나 불경기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교사키가 모든 로봇 교사키는 모든 책에서 강조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들에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사서 모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종이돈이 나타나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썼던 돈을 지금도 쓰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류 역사 속에선 수많은 화폐들이 있었고 그 화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탄생하고요 화폐는 사라졌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은 사라질 테니까 로봇 교사키는 재무제표 그 사람이 가진 자산과 부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세를 내고 음식과 휘발유 옷을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번 돈을 다 지출해 쓰겠죠 또 심지어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일지라도 월급에 의존하는 그런 현금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번 돈을 모두 다 지출해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현재를 위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번 돈을 저축하지 않고 지금 당장 모두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욜로족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흐름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번 돈을 모두 지출해 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월급이 적기만 한 건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나 됐든 간에 번 돈을 모두 쓰는 사람들 그 돈을 그 들어오는 돈이 전부 다 월급에 의존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산층은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켜주는 부채를 원합니다 중산층에게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거죠 더 큰 집 차 좋은 음식 휴가 교육 그리고 사치품 이 모든 것을 빚으로 만들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빚 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휴가 해외여행 사치품 이런 것을 다 빚으로 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은 자산에 먼저 집중합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에 먼저 집중하면 지출과 부채가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자산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 사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자산을 사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현금을 만들어준 자산을 모아야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결국 자산을 통해서 지출과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나요?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국가로부터 누진세로 세금을 많이 뜯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비율을 국가에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자산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출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거나 또는 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 더 많은 빚을 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재무상담사들 많죠 그런 분들 혹은 친한 친구도 좋고 혹은 선생님, 부모님 보통 이런 분들에게 여러가지 돈에 대한 조언을 구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수입에 맞춰 살아라 즉, 너가 200만원을 벌면 200만원에 맞춰 사는 거고 500만원을 벌면 500만원에 맞춰 사는 거지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원에 소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천만원에 소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버는 그 수입구조에 맞춰서 소비도 역시 그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좋은 조언이고 너무나도 맞는 조언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훌륭한 조언이라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하는데요 로버트 교사키 부부는 이런 규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로버트 교사키 부부는 우리는 자산을 사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수입을 늘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산 로버트 교사키가 말한 자산이란 것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들이 벌어다 주는 그 수입으로 부채를 산다라는 거예요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슈퍼카 이런 것들이 다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런 부채들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산들이 벌어다 준 수익 내가 노동해서 버는 수익 말고 자산들이 가져다 주는 수익으로 명품벽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로버트 교사키는 이 자산이 부채를 산다라는 규칙을 따라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위해서 자산을 사는 것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로버트 교사키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현금을 위해서 자산을 사는 것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자산에서는 여전히 계속 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돈 갖고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똑같이 돈을 위해서 명품벽을 사기 위해서 슈퍼카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그런 명품벽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 불황이 와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임금이 삭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자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자산의 현금을 하면서 소비 부채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가 불황이냐 호황이냐에 상관없이 계속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부자들은 보상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건데요 로버트 교사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선 안 된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돈이 돈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들은 보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보상의 법칙 오늘 제가 타이틀을 뽑았던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상의 법칙 세 가지 부자들이 따르는 보상의 법칙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조금 주기를 원합니다 그쵸? 내가 만 원짜리 받으면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상대방한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왜? 내가 5천 원만큼 이득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는 보상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죠 남에게 뭔가 더 많이 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로버트 교사퀸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화물선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이유가 선원들의 노조 때문에 상선 회사들이 임금이 싼 국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GM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GM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도 노조의 지도자들이 회사의 경영지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정말 모두한테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 상황들의 근본적인 거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더 준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회사한테 왜 더 일하고 적게 받아야 되지 내가 조금이라고 회사한테 더 많이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조 활동에서 조금 더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예 회사 자체가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는 비노조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보다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조들은 보통 이거죠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내 근무 환경을 더 좋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1원칙 보상의 법칙 1원칙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상선 회사들이 다 임금 이상 국가로 간다든지 GM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로버트 큐사키의 주장입니다 노조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귀족노조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비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최악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남들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는다는 이 상호주의 법칙은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는 사람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당한 것을 그대로 안 갚으면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내가 먼저 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만 원 주면 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먼저 주기가 쉽지 않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내가 남에게 해코질을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려고 한다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먼저 베풀면 상대방은 더 좋은 걸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은 더 많이 주는 법을 배워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막 배우고자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뭔가를 만들고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받는 돈이든 보상이든 어떤 거든 그것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세 번째 법칙인데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진정한 교육은 교실, 세미나, 책, 보고서 졸업장에서 찾을 수 없다고 로버트 교사께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수업과 세미나를 듣거나 책을 읽고 배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할 때 활용하기 시작한 후에야 교육의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하면 보통 금융적인, 돈적인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성공과 실패는 결국에 금융 교육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더라 금융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리고 이 금융 교육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보통 물질적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채의 아파트나 1채의 아파트나 투자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금융 교육과 수년 동안 경험 금융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는 것도 일참이 교육이겠죠 제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어떤 투자 강의인이 가시거나 하셨을 때 그걸 똑같이 듣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1억을 벌고요 누군가는 그걸 100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봅니다 그런 차이가 금융 교육과 경험에서 비롯된다 거기서 바로 수익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시면 실천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적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발휘되기 시작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교육은 은행의 복리처럼 복합적으로 잘 공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책만 보고 공부한다고 공부 다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책도 공부하고 실전 경험도 있을 때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공부도 필요하고 실제 운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잘 융합이 됐을 때 복리처럼 복합적으로 그 교육의 힘을 우리가 효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경험하실수록 그 수익성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이 따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더 많이 주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 제일 법칙인 남에게 베푸는 것부터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부자들이 따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아직까지도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또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다섯 가지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평생 열심히 일해야 한다 두 번째, 평생 돈에 대해 걱정하고 산다 세 번째, 가족, 회사의 퇴직연금, 정부의 노후를 의존한다 네 번째, 생활의 영역이 돈에 의해 제한받는다 다섯 번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공부하는 이유도 아마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투자를 공부해야 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걱정 없이, 돈에 대한 고민 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세계에 할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로버트 교사키는요 이거를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모노폴리 보드 게임을 하다가 이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두 번째는 투자는 재미있다 세 번째는 투자는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돈과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모노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블루마브라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로버트 교사키는 아 투자가 재미있구나 투자가 별로 위험한 게 아니구나 투자가 나를 큰 부자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은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앞으로 10년 돈의 배관이 시작된다 이런 책들을 막 써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로버트 교사키는 이 투자자에 5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5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이 5단계를 하나하나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 투자자는요 근육지능이 제로인 투자자입니다 근육지능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 뭐 어려워 복잡해 숫자는 힘들어 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단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요 부채가 너무 많다면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인 거죠 그리고 카드 뭐 이런 거 막 사서 명품 사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써도 써도 뭐 다 이제 저축된 게 하나 없는 금융에 대해서 아예 뭐 학을 떼는 뭐 그냥 그 정도의 정말 투자인 거죠 지금 무지합니다 무지 2단계 투자는요 저축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투자입니다 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단계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관심 없이 저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이런 공부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저축이다 저축이라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저축에는 금융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이체시키고 통장 만들어서 개설해서 돈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저축만 하는 사람들 저축을 통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에는 저축의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3단계 투자는 너무 바빠가지고 투자할 시간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보험, 상당지수 펀드 등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제외하면 2단계 투자자, 즉 저축만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주식 조금 알고 채권 조금 알고 보험을 조금 알아서 투자는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깊이 있게 포트폴리오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알고만 있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2단계 투자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빼고는 이 3단계 투자자들은 시장이 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8년이라든지 1997년부터 뭐 그런 이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3단계 투자자입니다 3단계 투자는 2단계 투자자와 똑같은데 주식, 부동산, 뮤추얼 펀드, 채권 이런 이제 투자 지식이 조금은 이제 알고 있는 상태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투자자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단계 수준이 올라왔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수준이 오르신 겁니다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성공 요인이 뭐가 되냐 평생학습, 훌륭한 조언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 투자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지 않는 단계 투자가 두렵지 않고 투자가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4단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이제 투자 좀 잘 알아 나 나름대로 투자자를 갖고 있어 나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어 이 정도 되면은 4단계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최종 단계인데요 자본가 단계입니다 이 자본가 단계는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이 자본가 단계에 오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번 돈들을 다른 사람들이 쓰고요 다른 사람들로 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경지, 그 정도 수준에 오른 단계가 5단계 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5단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과 투자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5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책의 끝부분을 보시면 Q&A가 있습니다 Q&A 중에서 제가 좀 의미 있는 거, 재미있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무런 돈이 없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뭐 종착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 껴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봇 껴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을 해라, 무엇인가를 해봐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현실적인 돈의 세계에서 야망은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취직이든 알바든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고군분 타다보면 하늘이 나를 스스로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돈의 세계에서는 야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보다 일단은 꿈을 갖는 거 야, 나 100억 부자 될 수 있어 내가 현실이 뭐 지금 모아둔다 아무것도 없지만 천억 벌 수 있어 강남아파트 살 수 있어 이러면 야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런 돈이 없다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라 라고 로봇 껴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껴색이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로봇 껴색이 책들을 계속 리뷰하고 한 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부의 끝은 로봇 껴색이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그것도 나누면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내가 도움도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함께 계속 금융 지식 쌓아 나가시고요 저와 같이 세상을 더 이롭고 좋게 만드는데 돈과 시간 그리고 내 가지 지식을 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저와 함께 깊이 있게 읽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저 여러분들도 함께 리뷰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가 됐고 많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만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인사이트가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들의 음모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들의 음모가 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들어온 재테크 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재테크 격언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라 노후 자금을 모아라 힘들게 벌고 아껴 써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힘겹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음모라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네 번째는 퇴직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 가난아빠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번 돈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빼앗아 가느냐 보면 우리가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보면 우리 통장에 찍히는 돈은 우리 월급이 아니죠 이미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떼갔잖아요 그 떼고난 세후 금액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돈을 뜯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책들에서 또 두 번째는 부채 부채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부채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하면 무조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부채를 없애고 부채를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차고차고 돈을 모아도 이게 통장에서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연 1%, 연 2%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통장의 잔고는 100만원에서 이자가 1%부터 100만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새우깡이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두부, 우유 이런 것들은 2%, 3%가 올라 버려서 실질 가치, 돈의 실질 가치가 사실상 따져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뭐죠?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일정하게 계속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같은 곳에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노후를 계획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로보트 기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과거에 경제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나 이런 걸 꼭 짚지 않더라도 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경제 호황이냐 불황이 상관없이 하지만 부자들은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여전히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불황 때 오히려 더 버는 부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직장을 별로 좋은데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런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일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 세상의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죠? 뭐 빠르게 바뀔 수도 없고요 뭐 내가 바꿀 수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로보트 기요사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대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 네 가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이 네 가지를 이용당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세금과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힌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로보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길 원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 바뀌어버린 돈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뀌어버린 돈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1971년에 전 세계적으로 돈의 규칙이 바뀝니다 이 바뀐 규칙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시면 아마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바뀐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실 거고 그 다른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럼 보세요 1971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킵니다 1971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금을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과 일정한 고정된 고정 비율에 있어서 달러가 얼마 있으면 금을 바꿔갈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거였던 거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금값이 매번 바뀌잖아요 1온스에 얼마 얼마 해서 요동치기도 하고 10년, 5년을 보면 격차가 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1971년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얼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달러를 갖고 오면 금과 바꿔주는 것을 미국 정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971년부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킨 거예요 왜 금지시켰냐 역사자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가장 큰 채권 국가가 됩니다 돈이 많은 국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많으냐면 1938년 금 보유량이 145억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불과 7년 정도 차이죠 7년 후에 금 보유량이 250억 달러가 됩니다 10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죠 7년 동안에 그리고 1947년에 보니까 전세계 금 전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금의 70% 거의 독점인 거죠 독점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풍요롭고 돈도 많고 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두둑하게 쌓아놓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나 돈도 많고 이제 돈이 많이 가지게 되면 경제적인 외적으로 자신의 뭔가 권력 영향력 이런 것도 행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에서 주도권을 좀 쥐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를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 1온스당 35달러의 교환 비율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금 1온스를 갖고 있으면 35달러 혹은 달러를 35달러 갖고 오면 금 1온스를 바꿔주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 그 이전의 규칙인 거죠 돈의 규칙 그리고 이 달러 이렇게 금과 달러가 고정 비율로 딱 정해졌잖아요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이렇게 고정된 상황 속에서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다른 국가들의 달러 화폐는 미국의 1달러당 얼마씩으로 통화 비율도 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에 기축을 해서 달러의 교환 비율이 정해지고 이 달러를 중심으로도 전세계의 통화가 전세계의 돈들이 어떻게 어떻게 얼마로 교환할 수 있는지가 딱 고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은 금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랑스예요 프랑스 정부에서 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일단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달러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없으면 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니까 원화를 갖고 금을 사는 게 아니고 원화를 가지고 일단 달러를 바꾸고 그 바꾼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세계의 경제, 세계의 금융시장을 쥐락표락하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미국 경제도 어쨌거나 하향을 겪기도 하고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달러를 얼마 갖고 있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35달러? 35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언제든지 미국 정부에서 금융원수랑 바꿔줬는데 지금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떨어지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달러 갖고 있긴 좀 불안한데 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우리 달러 미국 너네 줄 테니까 우리 다시 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이제 좀 국가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계속 이제 뭐 금 바꿔달라 그리고 달러 가치가 계속 빠르게 추락하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은 그런 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 우리 더 이상 이제 고정적인 걸 못하겠다 우리 더 이상 뭐 35달러 가져와도 금이로서는 못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즉 과거에는 그 달러의 가치가 금이라는 현물이죠 현물에 고정이 돼 있어서 이 달러 가치 하락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이걸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달러라는 게 말 그대로 종이조각에 불과해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1971년에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35달러가 있었으면은 금을 바꿀 수 있는 약간 보증수표 보증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1971년에 미국에서 우리 이제 달러의 금태환 금 바꿔주는 걸 못해 라고 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금을 바꿔준다는 그 보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조각이 된 거예요 그 종이조각을 얼마나 갖고 있어도 금으로 바꿀 수 있을 수 없지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1971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했던 거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증이 풀려버리다 보니까 달러는 더 이상 금이 얼마가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종이조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화폐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71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2000년대 이상 더 급격하게 증가하죠 계속 화폐통화량을 미국에서는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금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화폐통화량이 점점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진 거예요 시중에 돈이 흔해진 거죠 그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물건이 흔해졌어요 뭔가 물건이 많아졌어 그럼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의 달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화폐통화량이 무자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거에는 금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고정된 가치도 없이 과거에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그 달러의 가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달러나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마구 찍어낸 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어쨌든 사회에서는 돈을 막 쓰기 시작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대호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황이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런 호황이 크고 작은 경제 위기 경제 하락을 겪다가 2007년 글로벌 근육 위기가 촉발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사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체 무엇이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집을 살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집을 살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그 아파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계층을 의미하는데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계층이 굉장히 하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월소득 능력이라든지 다른 뭐 담보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걸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그렇게 좀 경제적인 수준이 경제적인 여력이 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그 대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대출금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는 경제적인 능력이 보장이 안 되는데 집을 산다고 하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은행에서는 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믿고 대체 돈을 빌려준 걸까요 집을 믿은 거예요 집 그 사람이 산다고 했던 그 집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왜 집만 보고 돈을 빌려줬냐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계속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집만 담보로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떼울 일이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사람에 대한 돈이 있고 없고 돈을 벌고 못 벌고 떠나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은행 입장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집 사는데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빌려줘 나는 뭐 알바를 해도 괜찮고 알바 안 해도 괜찮고 집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 빌려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은 껑쭍껑쭍 튀기 시작하겠죠 집값은 계속 고공인 기준을 합니다 이른바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이제 2008년에 터지게 된 거죠 사우프라인 모기지론 사태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의 그 지수인데 진짜 2008년 보시면은 급격한 하락이 보이시죠 거의 뭐 12,000포인트 그러니까 13,000에 14,000에서 왔다 갔다 했던 미국의 다우존스가 거의 8,000포인트 밑으로 7,000포인트 대까지 절반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 서프라인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3,00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7만원이 삼성전자 주식이 3만 5천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더 어떻게 된 거죠? 다 집만 보고 집만 보고 은행에서 일단 대출을 해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 사는데 돈 무료로 빌려준다고 무료는 아니죠 돈 그냥 빌려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사니까 버블이 끼게 된 거고 이런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2008년 서프라인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쁜 금융조언과 좋은 금융조언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나쁜 투자와 좋은 투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서버프라인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빚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본 이득 현금 흐름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확히 빚을 한 게 뭐고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고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할 줄 알았다 하면 2008년과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사태는 오지 않았다는 게 로버트 기오사키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부자들 음모라는 책에서 로버트 기오사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진 이유? 그것은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인 집을 자산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채라는 집을 부채인 집이에요 집이 부채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집은 자산이지 부채야 이런 생각을 했고 너도 나도 샀기 때문에 결국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부채인 걸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2008년에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주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1971년 이후로 바뀐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두 가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오사키는 부자들이 지키는 부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부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법칙을 뭘 저런 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1편의 영상에서 1971년 돈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혹시 어떤 규칙이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일부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971년 돈의 규칙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의 규칙이 바뀐 것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규칙이라는 것은요 부자들이 지키는 부자들을 위한 규칙이 되고 낡은 규칙이라는 것은 1971년 이전에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럼 새로운 규칙과 낡은 규칙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규칙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익히셔야지만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규칙이 통용되지 않는 지금의 시대에 과거의 규칙처럼만 살면 과거의 규칙만 가지고 노력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돈의 낡은 규칙입니다 돈을 저축하라 라는 말입니다 1971년 이후 달러는 돈이 아니라 지불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1부에서도 잠깐 아주 깊게 얘기했지만 1971년 미국에서 이제 우리는 달러에 금을 고정시켜놨던 고정 환율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우리 달러가 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무조건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이라는 것과 달러가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달러만큼 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금은 정말 확실한 보물이잖아요 보석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안심됐던 거죠 어차피 35달러 갖다 두면 금이론에서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이 이제 그것을 폐지하죠 이제 우리 달러 갖고 와도 금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이제 폐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달러는 뭔가 금을 보증하는 그런 돈, 수단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이쪼각에 대해 불가해진 겁니다 달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어떤 것도 못 살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로버트 글사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러가 돈이 아니라 지불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금의 돈은 어떤 것도 보증하지 못하는 오로지 우리들의 믿음, 신용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즉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빵을 살 수 있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쓰이는 거지 그 달러 자체는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야 이거 달러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달러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내가 달러 있으면 뭐 먹고 살 수 있는 건가? 하나도 의심하게 되는 순간 달러와 같이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다 달러와 같이 어느 순간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빵이나 와인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바꾸려 하지 않겠죠 왜? 달러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니까 지금의 달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과 신용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변하게 된다면 없어지게 된다면 이제 달러는 정말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종이쪼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1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달러 갖고 오면 금을 바꿔줄게 라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1년 이후 세상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우리는 보증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때 이후로는 71년 이후로는 정말 달러는 종이쪼가리 우리가 그냥 달러가 있으면 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화폐로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높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요 정부는 이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왜? 그 돈을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금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금의 연결을 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정부는 무제한으로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왜? 달러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냥 막 찍어내서 통용해버리면 그냥 그게 말 그대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가 돈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치 없는 돈을 저축하는 사람 돈을 그냥 막연히 모으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의 새로운 규칙이 대체 무엇이냐? 그 돈의 새로운 규칙은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쓰라는 겁니다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 동안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다 좋은 직업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 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10년, 20년 동안을 전부 다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기오사키는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돈을 쓴다는 것 돈을 쓴다? 돈을 쓰는 법?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쓴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것 그리고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사탕을 사 먹고 옷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쓴다는 것은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 또는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는 돈을 가치가 유지되는 것 혹은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걸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기오사키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은 그냥 어떤 것을 사는지 가만히 봤더니 어떤 걸로 돈을 바꾸는지 돈을 가지고 어떤 걸 바꾸는지 봤더니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쓰라는 돈의 새로운 규칙은 어떤 의미냐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라 자산으로 바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저축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넣습니다 금리가 지금 1%에서 2% 봤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2, 3% 되죠 그러면 물가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은행 통장상에 적힌 장고는 1, 2%가 늘어날지 몰라도 사실상 실질 가치,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천원 갖고 세육강을 살 수 있었는데 세육강이 1,300원이 되면서 내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은 1,1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돈을 다 찾아도 세육강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트 기호사키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돈을 써라 라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 돈의 낡은 규칙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산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산 투자라는 게 대체 뭐죠? 분산 투자라는 것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거죠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골고루 내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내가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은 모든 계란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바구니를 여러 개 담으면은 한 바구니를 내가 살려면 떨어뜨려도 남은 계란들, 다른 바구니에 담긴 계란들은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분산 투자한다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 시장이 폭락하거나 시장이 급락하거나 시장이 뭔가 안 좋은 상황,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 속에서는 내 돈도 결국 잃게 돼요 분산 투자한다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거나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내가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E도 사고, F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A, B, C, D, E, F 중에서 A가 가장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 B, C, D, E, F를 뭐하러 사죠? A가 가장 좋은데? 워런 버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가장 좋은지 모르니까 A, B, C, D, E, F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에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는 하는 것이라고 워런 버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특화하고 집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임야만 사는 사람 아파트만 사는 사람 주택만 사는 사람 상가만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잘 알아요 잘 모르는 상가를 사겠어요 내가 그 아파트 안에서 좋은 걸 사려고 하겠죠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하지만 주식 전문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맨날 물어봐요 제가 부동산 투자하세요? 그런데 안 하세요 실거주 지분 하나씩 있을지 몰라도 두 채 세 채 사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어봐요 주식 투자 하시냐고 그럼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하세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뭐라고 얘기했냐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새로운 규칙이 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 새로운 규칙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현금으로는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마블 게임 여러분 다 해보셨죠? 부르마블 게임 그 주사위 돌려서 서울 사고 리스본 사고 뉴욕 사고 런던 사고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잘 생각해보세요 부르마블 게임에 누가 승자가 되는지 부르마블 게임을 잘 보면 내가 이 도시를 사고 팔아서 이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서울을 샀다가 서울을 다시 팔고 제주도를 샀다가 팔고 이래야지만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느 도시가 나에게 가장 많은 그 게임에서 벌금이죠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 도시를 많이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결국엔 부르마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르마블을 떠올려 보면 아주 명태하게 우리가 우리가 가진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겠죠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세요? 아마 어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마 돈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자본 이득은 뭐 현금 흐름은 뭐지?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럼 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걸 샀다가 12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2억을 벌죠 그럼 나는 2억 원의 자본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럼 현금 흐름은 무엇이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3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3600만 원을 벌었죠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죠 이 3600만 원의 수익을 현금 흐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돈을 현금 흐름에 있는 곳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곳에 투자하라는 게 로봇 기호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부자들이 정말 죽어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두 가지 비밀의 법칙 부자들의 기본 원칙 두 가지 첫 번째 돈을 아끼는 법보다 쓰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분들의 종작돈을 어디에 투자하실지 고민하신다면 로봇 기호사키가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부자들의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법보다는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결정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 수준에 도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로봇 기호사키는 가난한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본 걸까요? 왜 어떤 채가 있길래 대체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지금 풍족하신가요? 아니면 좀 부족하신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돈에 쪼들리고 또 계속 돈을 벌여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월인들을 로봇 기호사키가 파헤쳐봤더니 크게 4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4가지는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부채, 빚이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이 4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금 왜 세금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부동산세 진짜 뭐 안 붙는 게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다 세금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이미 원천징수로 떼고 받잖아요 제가 강연을 할 때도 강연료가 들어올 때 이제 세금 자체가 아예 떼고 들어옵니다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가장 먼저 그 돈에 대해서 내가 확인도 하기도 전에 세금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부채 있으신가요? 학자금이자? 요즘 엄청 많죠?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대학교 때 정말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두고 있죠 저렴한 금리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하고 나면 졸업과 동시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빚을 진 채로 사회의 첫 출발을 빚과 함께 하게 되는 게 요즘 20대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그 빚을 몇 년 동안 계속 갚아만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월급을 탔는데 국가에서 세금 대가고 두 번째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럼 내가 남는 게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 내고 빚 갚고 하면 그리고 그 밖의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 매달 상환해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에 쪼달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세금 값이 천 원이었는데 갑자기 새해가 오더니 밀가루 값이 올랐다고 천이백 원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집이죠 집, 부동산 여러분들은 집을 왜 사세요? 내가 살 곳이 없어서? 가장 원초적인 이유이긴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채가 아닌 두 채, 세 채 수십 채에서 많게는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집이 살 곳이 없어서가 아니죠 집 자체가 돈을 벌어다주기 때문이죠 즉 투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보다도 혹은 새우깡보다도 짜장면 보다도 더 빠르게 다른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보다도 빠르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집을 한 채, 두 채 사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게 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집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집이 또 없죠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기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항상 월급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은 엄청 올라가 버리니까 월급은 집꼬리만큼 올라갔는데 짜장면값, 라면값, 쌀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돈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설령 내 월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 이건 이제 미국 제도랑 좀 관련이 깊은데 미국에서는 이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 내듯이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퇴직연금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이것을 퇴직연금을 해서 일정 부분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들이 대신, 나 대신 그 돈을 운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내 퇴직연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서는 직원들 월급 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래저래 뜯기는 게 많은 거예요 퇴직연금 있는 그대로 운영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다른 게 맡겨서 그 기관에 수익을 벌어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나는 항상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정부에서는 보통 경제가 어렵다 하면 돈을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갖고 왔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처음에는 거의 그래프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뭐죠?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풀어서 이제 그 경제 위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면 돈의 가치랑 상관없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일단은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나는 돈이 많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쓸 것도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혹은 돈을 많이 풀 경우에 이 넘치는 돈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돈이 흘러가게 되면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은 팩트는 이겁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푼다 근데 돈을 푸는 건 좋은데 돈을 풀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가치의 떨어짐을 내가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대체 뭐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투자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가 있으면 열기구에서는 불을 떼가지고 공기를 데펴가지고 저 풍선을 부풀려서 이제 열기구를 위로 점점 올라가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돈을 계속 발행해서 이 열기구의 그 불 불의 이제 세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뗄감, 연료로서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풀면 풀수록 불길은 점점 세지고 열기구는 점점 올라가겠죠 점점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발행하고 태우면 태울수록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계속 태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기구의 풍선이 너무 빵빵해지는 거죠 점점 빵빵해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은 펑! 하고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기구의 풍선이 터져버리면 어떡하죠? 열기구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제가 비유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뜨거운 공기 열기구가 불을 대서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는 부채를 의미해요 돈을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더 많은 뜨거운 공기가 생기죠 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기구가 점점 오르겠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부채가 너무 증가하다 보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 풍선은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 터진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열기가 추락한다는 의미고 이는 곧 불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이 부작용을 우리는 몇 번의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을 겪었죠 이렇게 이제 경제 불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뭔가 국가 경제 트라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찍지 말라고 해서 국가 돈을 안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난 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로봇 교수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결국은 지식이다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지만 경제에 대해서만 공부해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왜 이런 지식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데 특히 개인으로서 더 필요한데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 지도층 올라가는 거고 그 사회 지도층에서 결국 사회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뭘 안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부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일이 아니라 농장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서 배워서 농장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죠? 농장일 농장일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되는 법은 일반인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죠 오로지 배추를 어떻게 키우고 사과를 어떻게 재배하고 농장일만 계속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금융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로버트 교사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금융노예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금융노예가 되냐면요 이 노예라는 게 대체 뭐죠? 노예라는 것은 자유를 뺏긴 상태를 얘기하죠 자유를 뺏겼어요 자유를 뺏기게 뭘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게 결국 노예죠 일반인들의 돈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혹은 저녁 5시까지 일을 하시죠 이건 내 자유를 돈으로 바꾸는 거죠 내 시간을 회사일을 하는 대신에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바꾼다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안달났죠 몇 년씩 공부해서 공무원을 어떻게든 데리고 노력을 하죠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내 자유를 돈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융 지식이 돼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 지식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걸 맡기는 게 사적인 영역도 있고 공적인 영역도 있겠죠 사적인 영역은 증권사라든지 은행 같은 곳이 돼 있는 거고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게 국가가 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 무지하니까 국가에 대신해 주겠다 이거예요 너의 노후는 국가가 해줄게 이거인 거죠 뭐 여기까지 좋다 그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런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가는 점점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거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대해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점점 거대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다 국가가 결정하고 시장의 자율성은 사라지는 그럼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잘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지식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점점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탈출가 보이지 않는 이런 햄스터의 찻바퀴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균형 현실은 어떨까요?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우리가 처한 균형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르다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럼 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학교를 볼게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집에서 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자신의 자신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균형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모르게 암합리에 전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배울 길이 없죠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직업 직업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일하며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와 너 성공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워너비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일하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삼성전자에 일을 합니다 결국 누구를 돕는 거죠? 이재용 씨를 돕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월급이 올라갑니까? 물론 삼성은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성과급을 많이 주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너 그 기업을 가진 사람들만 배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돈을 다 가져가죠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착취라고 왔습니다 착취 내가 백을 일해서 백을 벌어줬으면 그거를 백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그 기업가들이 부르주자들이 떼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떼어가는 몫을 이제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왔던 거죠 또 이제 또 부자와 우리가 다른 게 세금입니다 세금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의 구제금융 형태로 세금을 퍼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 같은 소시민을 볼게요 월급을 탑니다 어떻게 해야죠? 원천징수로 다 떼갑니다 그렇죠? 나는 뭐 소득이 300인데 내 통장이 찍힌 돈 200 얼마인 거죠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부자들을 볼게요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공장을 만듭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주죠? 세금 면제해 줍니다 땅 지원해 줍니다 세금 미국에서 세금 면제해 줬죠? 이런 식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고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한다고 면제해 줄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위험에 처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국민들이 혈세 투입하죠 국민들 혈세 투입해서 그 기업 살립니다 그렇죠? 그 혈세는 다 누구 돈이죠? 다 우리 돈이죠 우리가 원천지수 당한 돈이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의 구제금 형태로 다 세금을 퍼주는 거예요 이 세금이 자기네들 돈입니까? 다 우리 같은 국민들의 돈이죠 이걸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한테 뜯어서 기업을 살리는데 면제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 기업이 망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우리한테는 세금을 더 걷고 이런 거 또 국가 부채 국가 부채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업의 조단위의 구제금을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 대출이자 우리가 집 살 때 대출이자 되죠 그것은 다 누가 갖게 되죠?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주주들이 결국엔 다 나눠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알게 모르게 다 뜯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채권, 뮤지컬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손실을 나도 재정설계사, 주식중개인,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이 아파트가 떨어질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떨어질지는 오르든 부동산중개인 돈을 번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어찌했든 국가와 증권사는 돈을 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을 타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생계비, 보험, 휘발유, 통신비, 전기료 이런 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 우리가 살 때마다 다 세금 내죠? 그리고 이런 물건은 다 우리가 사죠? 누가 갖고 가죠 결국엔? 부자들이 다 갖고 가는 거죠 샘핑폭 가격이 올라간다? 그 기업은 그 기업의 주주들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아빠가 이런 판들을 절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 아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아빠는 로버트 기호사께 진짜 아버지인데 피로 이어진 아버지인데 하와이 교육감을 했습니다 학력도 되게 좋아요 대원하고 명문대 나왔습니다 하와이 교육감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아버지 하와이 교육감 한 진짜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뭔가 투자는 위험한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기호사께는 진짜 부자인 가짜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 부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 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는 진짜 아버지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가난한 아버지와는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아버지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에 대한 무시 때문에 그렇다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의 트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룰을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는 거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책을 계속 읽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죠? 돈에 대해서 공부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이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해서 알고 판을 미리 그들보다 먼저 읽어서 최소한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사회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제가 공부하면 제 자식 여러분들의 자식은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 최소한 그들은 정말 부자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입니다 네 세 가지 규칙 과연 뭘까요? 이 세 가지 규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 수도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시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잘 못 버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빚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도 하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뭐 좀 숨기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대한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은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이런 거짓말들입니다 난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척 나는 돈을 위해서 뭔가 안 하는 척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물질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는 척 돈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척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 이런 거짓말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모으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돈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막 숨기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로버트 교회사키는 그런 돈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는 거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럽고 나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돈 때문에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은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도 모셔야 되고 또 어쩌면 돈 때문에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요 그 월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 회사에 다니게 되고 그 회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돈만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돈 때문에 다 비롯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로봇 교사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지한 게 가장 나쁜 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죠 난 돈에 관심이 없다 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 인정하고 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돈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지식을 좀 배우자라는 게 로봇 교사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좀 돈에 대해서 잘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잡고 또 투자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 교사께 책을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봇 교사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그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교육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학문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 교육이고 세 번째는 금융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학문 교육 두 번째는 직업 교육 세 번째는 금융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문 교육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읽고 쓰는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 학교에서 보통 수학 시간에 배우고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뭐랄까요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못한다 해보세요 내가 천 원짜리 5일을 사는데 2천 원을 줬어요 그럼 내가 천 원을 거실로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샘이 안 되면은 뭐 돌려받을 수가 없고 돌려받아도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덜 받은 건지 더 받은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인 거예요 이 학문 교육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학문 교육의 시작을 파헤쳐 보면은 제가 다른 책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는 국민 교육이라는 것은 산업혁명과 동시에 그때 일어납니다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 시작이 된 건데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일할 노동자를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없어서 일을 제대로 시켜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간표를 짜고 그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가르치는 게 과제에 오는 거 시간 맞춰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체를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태동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 생활과 뗄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생활도 출퇴근해야 되죠 우리 학교 갈 때도 등교해야 되죠 학교해야 되죠 그리고 쉬는 시간, 공부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을 잘 노동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을 한번 알아들여야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필요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이제 이른바 의무 교육이라는 국민 교육이라는 형태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 교육들이 학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직업 교육입니다 직업 교육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회계사, 변호사, 의사, 별리사 뭐 아니면은 다른 직장, 회사의 컴퓨터 다루는 기술 워드 프로세서 기술, 포토샵 기술, 영상 편집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존을 넘어서 뭔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다 마지막 교육은 무엇이냐 금융 교육입니다 금융 교육은 오늘 이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게 금융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죠 대부분은 학문 교육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엄청난 사교육에 쏟아부어서 서울연고대회를 보내려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강조되는 교육이 직업 교육이죠 뭐 로스쿨 간다든지 뭐 의학전문대학원 뭐 약전원 뭐 이런 직업과 관련된 거 뭐 혹은 전문직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금융교육이라는 게 로버트 교사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교육을 배울 일이 있나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군문가에 가면은 진짜 국어책만 있습니다 문화작품들이 있고요 영문가 가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경제학에 대한 공부지 돈에 대한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금융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는 교육들은 전부 다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에 머무르고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교사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류가 받고 있는 교육들이 학문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금융교육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학문교육과 직업교육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금융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금융교육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결국은 돈에 대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돈에 대한 현실 여러분들 돈에 대한 현실을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돈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버트 교사키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들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인지 딱 와닿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아마 부자들의 음모 리뷰 계속하고 있는데 1, 2, 3부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혹시 잘 생각이 안 나신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1, 2, 3부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들은 허공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죠 종이에서 잉크를 발라서 원화를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유통되면 그걸로 부모 빵도 사먹고 코카콜라도 사먹고 그걸로 빵도 사먹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종이조각에 인쇄된 인쇄물에 불과한 거죠 과거에는 1971년 이전에는 미국의 달러가 금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금과 바꿀 수 있었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된 비율로 달러를 얼마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와 금의 연결권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와 금 상관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과거의 금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연결권이 끊어져 버리니까 달러가 말 그대로 종이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 미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면 얼마인지 달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 위기가 터질 때마다 미국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화폐 통화량의 증가량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화폐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정말 그래프가 테슬라 축하처럼 쭉 올라갑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손쉽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종이조각이에 불과한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종이조각이 불과하니까 그리고 많이 찍어내야 많이 찍어낼수록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빌려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할게요 은행이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데 1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들은 제도상 10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약 10억이 약 10억 대충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준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화폐량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의 의미한 바는 뭐예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쌓아두는 사람들, 돈을 은행에 저금해놓는 사람들은 점점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깨닫는 것이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금융교육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으시면 금융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시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실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돈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오늘 주제로서 로버트 기어석기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규칙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돈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돈을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해요 10만 원이라는 돈을 A은행에 맡길 때랑 B은행에 맡길 때랑 이걸 증권사에 맡길 때랑 보험사랑 맡길 때랑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는 것은 다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세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몇 억에서 몇 십억 작게는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다 지식에 있는 겁니다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 지식을 지식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은 나쁜 거야 빚은 무조건 없는 게 좋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축은 좋은 거 빚은 나쁜 거라고 배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빚은 두려워하고 빚은 절대 저산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빚이라는 게 없으면 경제가 망합니다 국가 부채가 있죠 가계 부채도 있습니다 삼성 같은 우량한 기업들도 다 부채가 있어요 빚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빚과 나쁜 빚 여러분도 좋은 빚과 나쁜 빚 뭐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중요해서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빚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쁜 빚은 대체 무엇이죠?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슈퍼카를 사요 이 슈퍼카를 살면은 보험료 들죠? 유지비들죠? 기름값 이런 거 다 들잖아요 그럼 이 슈퍼카를 삼으로써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슈퍼카를 타기 위해서 내가 빚을 진 것은 굉장히 나쁜 빚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빚이 뭐냐 좋은 빚이란 건 결국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샀어요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내가 가진 돈 1억에다가 돈을 더해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강남에 사가지고 강남은 비싼가? 암튼 뭐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1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중에서 오피스텔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로서 50만 원을 은행에 주고 그럼 나는 이 오피스텔을 삼으로써 매달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한 50만 원의 소득이 매번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빚은 좋은 빚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니까 내게 현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빚과 좋은 빚을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빚은 늘리고 나쁜 빚은 줄여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빚은 늘리고 나쁜 빚은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서 점점 현금 흐름을 확보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로버트 교사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복권에 당신되는 거?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집중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비로소 어떻게 되죠? 안정된 삶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버트 교사킨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힌트가 있다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일단은 일자리부터 살펴볼게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 돈이 가고요 또 사람이 가죠 그쪽 경제는 살아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항에 포스코가 있죠 만약 포스코가 망한다고 해볼게요 점점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포항에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포항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금 흐름이 포항에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반면에 이천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볼게요 그럼 반드시 새로 들어서면은 그곳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 부동산들이 지어질 거고 그럼 그곳으로 현금 흐름이 몰려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돈이 도는 거고 사람이 없는 곳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명동 요즘에 좀 덜하지만 홍대 이런 상권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단 말이죠 명동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정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 부동산이 오르고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막 쏠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좀 보면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 현금 흐름이 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구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세계적인 요즘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신흥국의 돈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는 계속 하늘로 치솟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박스 피고 다시 또 횡보를 하고 있죠 신흥국들은 딱히 그렇게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계의 돈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돈의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세계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움직여 있구나 이 현금을 잘 추측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돈이 나고 어디에서 돈이 사라지는지 이걸 알게 되고 그럼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적인 현금 흐름과 덧붙여서 어디에 현금이 어떻게 오고 나가는지를 잘 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아빠, 가난아빠,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 교사께서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턴다고 합니다 로버트 교사키 얘기예요 은행은 우리의 돈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로버트 교사키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턴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공황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 대공황이라는 건 뭐죠?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서서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 위기처럼 팍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제 위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IEF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 몇 년 동안 지속할까요? 실제로 1929년 1931 때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버트 교사키가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몇 년에 지속되었을까요? 보기를 4개 드릴게요 1번 25년 2번 4년 3년 16년 4번 7년입니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7년도 가장 짧은데 굉장히 길죠? 25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4년 4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답은요 바로 25년입니다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입니다 1929년 9월 당시에 미국 주식지수예요 미국 주식지수 최고 주가가 381포인트입니다 1929년 당시에 그런데 이게 1932년에 7월 8일에 41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381포인트에서 41포인트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지금 3000이죠 이게 10분의 1 된 거예요 300이 된 거예요 코스피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41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 언제 다시 381포인트로 그러니까 정고점인 거죠 언제 다시 381포인트 올라왔나 봤더니 무려 1954년이었다는 겁니다 1954년 이걸 계산해 보면 1932년부터 1954년 1954년 이때를 보면 이걸 계산해 봤더니 25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년이나 대공황이 계속 이어졌다 라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황에 대해서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경제가 어렵고 경제 위기가 닫혔는데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같은 경제 위기, 같은 공황을 맞이하는 두 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아버지의 공황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가난한 아버지의 경제 위기 불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아버지의 아버지 즉 로버트 교사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대공황으로 경제 위기가 닫히니까 다 자영업자가 힘들고 기업들도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IFD도 그렇고 이것이 대공황이 닫혔을 때 실제 로버트 교사키의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기업도 망하고 집도 날라가고 모든 걸 다 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로버트 교사키의 아버지는 이 대공황 때 굉장히 힘들었죠 집안에 가서 기울었으니까요 모든 사업이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교사키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경제가 불안해서 내가 먹고 살 게 걱정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안정성이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난한 아버지는 공황을 경험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결론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아버지일 때도 공황이 닫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의 아버지인 거죠 대공황 이전에도 부자 아빠의 집안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병으로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서 부자 아빠가 부자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 아버지가 된 건데 이 공황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하면 단어가 좀 어려우신가요? 인플레이션은 어떠신가요?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공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플레이션에 인한 공황은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는 왜 대공황이 왔냐 미국 달러가 여전히 진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황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고에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그 증서 그 증서가 곧 달러였는데요 그건 제가 1편, 2편에 계속 설명드렸죠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1편과 2편 영상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건너뛸게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확실히 금이다 금을 맡겼다라는 보관증 같은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관증은 곧 금과 똑같은 거죠 언제든지 내가 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 달러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다고 로버트 키오사킨이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죠 그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을 봤습니다 그럼 독일의 공황이 왜 왔냐 봤더니 미국과는 반대로 돈의 가치 독일의 돈이 잉크로 금액만 표시한 종이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왔다고 로버트 키오사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독일에서 어떤 여자가 빵 한 덩어리 사기 위해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신고 갑니다 워낙 종이조각에 불과하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천원, 이천원 가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짐수레 가득 채워서 갖고 가야지 빵 한 조각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빵은 고르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빵 가게 들어갑니다 나왔는데 빵값을 지불하러 수레로 가지려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돈은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 짐수레만 버리고 손수레만 훔쳐갔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돈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물건, 손수레를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경제 위기는 왜 터졌냐 이거는 아까 미국과는 반대로 돈의 가치가 종이조각만큼 종이조각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끔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 돈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신용하지 않고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는데 이건 화폐의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인이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라든지 이런 특정 사람들이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고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부를 훔쳐간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를 훔쳐간 시스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돈의 진화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돈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물물교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돌멩이 갖고 가면 상대방이 토끼 갖고 오고 그렇게 돌과 토끼를 바꾸는 식의 물물교환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상품화폐입니다 어떤 특정 상품이 화폐가 되는 단계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쌀, 쌀알이 될 수도 있고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품이 화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태환화폐라고 해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금 보관증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 종이조각이 달러지만 단순히 지폐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가면 그 뒤에는 금에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금 보관증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종이조각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뭔가 실물적인 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화폐가 태환화폐입니다 그 다음 부분 지급 준비 태환화폐로서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금을 맡겨요 그리고 금 보관증으로서 달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금 영수증 금 보관증인 달러를 갖고 교환을 하지 실제 달러 금 보관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을 찾아가지고 다시 금을 보관해서 달러 보관증을 새로 받아서 그것을 공유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안에 있는 금은 그대로 있네 그런데 사람들이 금 보관증 갖고 물물을 교환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맡긴 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거의 없다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금을 100톤 갖고 있으니까 그 금 영수증이 금 보관증이 100톤만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 200톤이 있어도 사람들은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종이만 보고서 당연히 그 은행에 금이 200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금은 원래 100톤밖에 없어서 100톤만큼의 보관증만 발행할 수 있지만 가만히 행태를 지켜보니까 200톤까지 우리가 몰래 해도 이거 사람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데 없다 걸릴 일이 없다 그런 곳에 부분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금과 연동이 좀 덜 되어 있는 그럼 금 보관증을 막 남발하게 시작한 거죠 이때가 이제 부분 지급 준비 태안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안화폐인데 불안화폐라는 것은 이제 금과 그 이제 그 달러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금하고 달러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같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은 뭐 달러로 금을 사는 것이지 달러가 금 보관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화폐라는 것은 정부가 그 가치를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돈인 원화에 대해서 내가 1500원 갖고 있으면은 컵라면을 사 먹든지 빵을 사 먹든지 음료를 사 먹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쪼각이 원화라는 그 율곡이 선생님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가치가 있다고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그게 화폐로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종이쪼각이 아 그 지폐가 그 신사임당 5만원권이 율곡이의 5천원권이 뭐 하루아침에 종이쪼각이 되더라도 이상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연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뭘 보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아 이 5천원짜리니 5만원짜리는 가치가 있어라는 그 믿음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5천원짜리 5만원짜리는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안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연동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종이쪼각에 불과한 것 그게 불안화폐다 그게 오늘날의 화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버트 교사키는 왜 보이지 않는 은행 강도를 이야기 했을까요? 은행이 왜 우리의 돈을 털어간다고 했을까요?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털어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털어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아까도 금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100톤을 맡겨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0톤을 모두 찾으러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금을 내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톤은 있지만 200톤만큼의 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급 준비율이 12대 1이다 이러면 은행에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입금을 하잖아요 은행의 금고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100만원을 기초로 해서 은행은 1200만원까지 일종의 금영수증, 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출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만원만 있으면 은행의 금고에 돈이 100만원만 있으면 1200만원까지는 그냥 대출을 막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1200만원 대출해줘도 그것을 은행에 동시다발 찾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충분히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10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원을 입금하면 은행에 그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해서 은행은 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만원을 예금할게요 그럼 나한테 오프렌트 이자 오프렌트 이자는 뭐 예시예요 지금 맞지 않지만 그럼 저는 이제 1년에 5만원 받는 거죠 100만원을 입금하고 은행한테 5만원 받습니다 그 은행은 내가 맡긴 100만원 덕분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12대 1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2대 1이니까 100만원의 12배인 1200만원어치를 대출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 지급 준비 때문에 그러면은 난 100만원을 맡겨서 5만원을 버는데 은행은 내가 맡긴 100만원을 근거로 해서 1200만원 대출해주니까 그것도 5%가 아닌 그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10%로 그러면은 나한테 은행은 5만원 주고 은행은 대출로 해서 120만원을 버는 거죠 115만원을 버는 거예요 완전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왜 이게 은행들이 왜 고객들의 돈을 털어간다고 표현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제 돈은 100만원인데 은행에서 의미로 가상이든 뭐든 1200만원의 돈을 사회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 돈은 1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사회에 불어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시중에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100만원 가지고 노트북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만원을 줘야지만 노트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통장에 100만원 맡겨서 105만원이 됐을지 몰라도 노트북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사실상의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옛날에 100만원 갖고 있었으면 노트북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100만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것이야말로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털어가는 거다 지금 로버트 키오새끼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예금 보험입니다 예금 보험 예금 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한 제도가 아니라 은행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게 로버트 키오새끼의 주장입니다 어? 예금자 보호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이 망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5천만원까지 어떤 은행이든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게 예금자 보호거든요 얼핏 생각하면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은행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 로버트 키오새끼는 이런 생각에 당연히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로버트 키오새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 은행이 어렵다는 뉴스를 들리면은 은행이 망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돈을 다 못 찾죠 은행이 망하면 그러니까 다 은행에 내 돈을 망하기 직전에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돈 맡긴 돈 달라고 해요 근데 은행은 돈이 없죠 왜 돈이 없죠? 아까 말했지만 100만원 맡기면 1200만원씩 대출해주니까 은행 근거에는 돈이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을 주세요 하면은 그 돈이 근거에 없어가지고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행 파산하고 말죠 그쵸? 은행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를 듣고도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둬서 얼마까지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하면은 그대로 냅둔다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사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예금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은행을 보호해주는 제도라는 게 로보트 키오사키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은행이 망하면은 너무 이제 우리 사회 피해가 크니까 구제금융이라는 걸 하죠 이 구제금융에는 당연히 우리의 세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돈들 가지고 결국은 은행을 살리고 은행 망하지 않게 도와주고 결국에는 뭐 은행에 계속 돈 잘 벌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로보트 키오사키는 은행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돈을 털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보트 키오사키의 말처럼 정말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털어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는 로보트 키오사키의 그 의견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100만원 맡겼는데 나한테 5% 주고 은행은 그보다 훨씬 비싼 대출로 훨씬 많은 액수를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 상승을 불보도 뻔한 거고 내가 받는 이자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겉으로는 은행에 찍힌 숫자는 줄어들지 않은지 몰라도 사실은 내 돈의 액수 내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가 뱅크런을 맡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사실은 예금자 보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을 돕는 제도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털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우리 사회가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보트 키오사키는 부자들의 음모라고 봤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버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법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교육을 한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로보트 키오사키는 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보트 키오사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로보트 키오사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가르치겠다 과거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어떻게 사고 팔고 부동산 어떻게 사고 팔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겠다라는 게 로보트 키오사키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배울 것이냐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로보트 키오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권력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부자와 권력자의 행동은 이로울 때도 있었고 해로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로울 때는 박수치고 해로울 때는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로보트 키오사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부자들만 아는 돈의 규칙을 밝히고 부자들의 게임 법칙을 배우고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내 삶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역사공부, 돈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판을 없애거나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힘이 있다는 건 이미 권력자고 부자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 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해야 됩니다 룰을 만들지 못할 거면 룰 속에서 승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들의 게임 법칙을 익히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해서 나만의 규칙을 완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없는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꼭 한번 봐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맡기면 지급준비율 이것 때문에 100만 원만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누군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죠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100만 원의 금리가 3%예요 그럼 난 3만 원만 받겠죠 그런데 은행은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돼서 5%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의 3% 3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은행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은행은 허구원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물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돈을 줘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은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이자를 받아가요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값이 내려가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제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1929년 그 경제대공황 미국에서 발생한 뒤로 무려 몇십 년이 지나고 정확히 연수가 생겨났는데 1954년에 그 이제 정고점을 다시 돌파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왜 1954년에 미국은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로버트 기요세키가 말하는 역사 공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서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1951년에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첫 신용카드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가 깔리고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이룹니다 네 번째는 텔레위전이 보급되면서 연예 오락 산업이 흥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인 707 출시로 제트 여객기로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당연히 호텔 리조트 이런 건 짓기 시작하고 이런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미래를 위해서 저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료비 이런 걱정 없이 버는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왜?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의 소비를 내가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일곱 번째는 중국이 굉장히 가난한 국가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힘이 센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미국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고속도로 자동차 산업 호황 고속도로 깔리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니까 마찬가지로 공장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공장 노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중산층이 되는 거죠 고속도로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인 70 진출시로 해서 호텔 리조트 산업 다 건설업이거든요 다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뭐 정말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경제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떤지 봤더니 이거는 좀 날짜가 좀 되긴 했어요 지금 가장 최근의 신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됐는데 이때가 아마 2010년 뭐 이쯤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배에 비분 세대는 은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산층은 서브프라인 사태로 빈곤층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50년은 전에 아까 말했던 경제호황일 때 막 건설한 고속도로는 이제는 너무 낡아가지고 엄청난 보수가 필요해요 예산이 막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TV 광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공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사라지고 있기도 하죠 또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성인병과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건강보험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의 그 기금들이 고갈된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퇴직연금 기금은 파산 여덟 번째는 중국은 강대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죠 다 중국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악해지고요 아홉 번째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빚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 경제는 과거의 상황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라고 로버트 기오사키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지 않고 있죠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늘 부자는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경제 과거의 경제는 이제 같고요 고속도로 짓고 호텔 짓고 비행기로 여행 다니고 이런 이제 과거의 시대가 호황을 이루고 이제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제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부가 폭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언반장자 새로운 백반장자들이 쏟아도 나오는 거죠 로버트 기오사키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살편면은 첫 번째는 옛 산업이 죽고 있습니다 뭐 석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것들 과거의 산업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뭐 AI 등장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세금이 오르고 있죠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 번째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목에 써있죠 돈이 없어요 세금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미국에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세계의 통화처럼 사용되고 있는 달러가 중국에서 야 우리는 너네들 돈 사용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큰데 어쩔 거야 우리 돈 안 쓰면 우리 거래 안 해 이러면은 중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빚더미에 올라와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치솟는 실업률 일곱 번째는 기술은 점점 일자리를 줄임 여덟 번째는 시대에 뒤처지는 학교 교육 아홉 번째는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대세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기업들이 망하겠죠 기업들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일자리가 사라지면은 근로자들은 소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2010년대에 그때 무렵에 써진 시기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 시대에 발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뒤처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근육위기 이후에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로봇 교수께 말한 다섯 가지 근육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것 첫 번째 돈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산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식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사임당 이러신 분들 다 지식으로 유튜브 만드셔서 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추적하셨죠 다 이게 돈은 지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뭐 공장 짓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빚을 이용하는 법 빚이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빚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못 쓰는 그 빚이 잘못된 빚이 나쁜 겁니다 즉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우리는 그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빚을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기는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아시나요?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주머니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서 들고 나는 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결국 오기 마련인 건데 이 위기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항상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늘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느린 사람은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사람은 덜 사고 조금 돈을 덜 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아예 뒤처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뭐죠? 첫 번째 돈은 지식이다라는 거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세 번째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 번째 힘든 시기를 대비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익히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근육 위기 이후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거 성장행기 말고도 다른 채널을 많이 보실 거야 생각이 듭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남들보다 아마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시게 될 거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혹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가 위기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차고차고 쌓은 지식들이 분명히 가장 크게 몇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란 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특히 자본주의사에서는 정말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이런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테크 책이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로버트 교사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이 로버트 교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부자 아빠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돈 90%는 10% 사람들이 벌어들인다 세상에 펼쳐있는 돈의 90%, 부의 90%는 상위 10%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서는 절대 그 10%가 될 수가 없겠죠 즉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90% 사람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90%가 다 같은 상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90%의 사람들이 평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조언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이 평범한 조언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조언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1.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 2. 좋은 직장을 잡아라 3. 열심히 일하라 4. 돈을 아껴 써라 5. 집이 최고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 투자 대상이다 6.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7. 빚은 빨리 갚아라 8.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9. 퇴직하면 정부 연금으로 살 수 있다 1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이 10가지 조언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들을 마치 진례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따르고 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수능 공부 대기 열심히 하죠 사기업에 많은 돈을 쏟아보고 있죠 또 대기업, 공무원 되면 주변 사람들 축하를 받죠 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 듣고 돈을 아껴 쓰라고 얘기하고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짠순이, 짠돌이 컨텐츠가 잘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돈을 아껴 써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또 집이 최고다 다 부동산에 엄청난 돈을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조언들이다 또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빚은 없을수록 좋다, 빨리 갚아라 뭐 이런 것들 전부다 또 주식, 채권, 뮤지컬,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정부 연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조언들이죠 이 10가지 조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이건 로버트 키오사키가 특별히 써서 넣었다는 조언인데요 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10가지 조언들, 이 10가지 동화를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임판에서 돈의 게임판에서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써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들 고분고문,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90%의 사람이 되어서 상위 10%의 먹잇감이 된다 라는 게 로버트 키오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작동되는 돈의 게임 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캐시플로 게임입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례 입대는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에는 엄청난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도 전부 다 졸업할 때 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취업과 동시에 매달 월급에서 그 대출액만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빚을 갖고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그걸 점점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 돈을 벌면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매기죠 우리가 번 돈이 정부에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또 맥도날드, 우리 사회 밥을 먹을 때 은행에서 금융 상품이나 저축을 할 때 금융회사, 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살 때 다양한 세금들이 자꾸 우리가 번 돈을 흘러나가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 밥값에 쓰고, 금융 상품 투자하는 데 쓰고, 수수료 떼이고, 세금 떼이고, 물건 사는 데 쓰고 이렇게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사람들, 여기서 말한 90% 사람들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90%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이 늘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90%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국가 공무원용,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히고 그 다음에 그 돈에서 들어온 만큼 각종 카드대금, 수수료, 물건값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한 달에 살면 또 한 달에 월급이 들어오고 이런 쥐경주 같은 반복된 채파키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학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상이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보통의 삶이구나 이게 누구나, 누가 봐도 지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90% 사람들은 10%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게 로봇 특교사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로봇 특교사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도 설명해 드리면 기술 개발과 혁신이라는 캐시플로우 게임입니다 휴대전화와 현금 흐름, 어떤 것이 먼저 있었을까요? 현금 흐름이 사실 먼저겠죠 현금이 있어야지 휴대전화로 뭔가 개발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돈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 가장 먼저 자본가, 투자자들이 거기에 돈을 다 넣기 시작하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휴대폰들, 휴대전화 기술들 원거리 통신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요금을 내는 거죠 사실상 그럼 우리의 돈이 좀 더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을 누가 벌어요? 통신회사, 통신회사의 주주들 통신 관련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보면은 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밖에 없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구멍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견제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 교수가 섞인 이야기예요 돈의 제일 규치, 돈은 지식이다라는 거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로봇 교수가 섞인 분명하게 얘기해요 돈은 지식이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직업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도 공기업, 공무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도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직업의 안정성을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냐 따지고 보면 그 본질적인 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안정적인 직장,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거죠 오래 다닐 직장 또한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도 어쨌거나 나한테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용카드를 자르고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이런 것들은 다 90%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라는 거예요 게임의 목표를 아는 10%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신용카드는 왜 잘라요? 신용카드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90% 사람들은 맞아 나가는 돈을 주어야 돼 나는 돈을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용카드를 자르고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 이런 조언들을 떠받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90%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만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데 90%와 상위 10%의 고민이 완전 다른 겁니다 10% 사람들은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지 이것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90%의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10%의 사람들이 계속 90%의 돈을 점점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90% 사람들의 생각의 결론의 끝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좀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면은 소득이 딱 끊기고 결국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무철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이것도 역시 90%를 위한 조언이란 겁니다 무철 펀드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펀드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들이 왜 맞지 않냐 수수료와 비용 면목으로 증권회사에 뜯기고 펀드매니저에 뜯기고 다 뜯기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내 돈인 건데 그런데 펀드매니저라든지 증권사에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수수료를 챙긴단 말이죠 나는 돈을 벌도 못 벌든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철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이 조언은 결국은 증권회사를 위한 조언 증권 관련 업종에 있는 직업군을 위한 조언들이지 진짜 그 90%의 불을 늘리기 위한 조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언들이 왜 먹히냐 일반 사람들 90%의 사람들이 이 조언들을 왜 받을 수밖에 없냐 결론은 딱 하나죠 금융의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을 알지 못하니까 아 이게 좋대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대 장기 투자하래 이걸 의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무지를 이용해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게임을 이기고 싶다면 금융 지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돈의 게임 돈의 게임의 판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90%의 사람이 아니라 10%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보트 기호사께 답은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융,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90%와 10%의 차이 90%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반면에 상위 10%의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의 종류가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90%의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들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부를 어떻게 하면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이유는 금융의 무지 돈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보트 기호사께는 이 부자들의 음모 이런 것들을 부자들의 음모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지 말고 부자들의 음모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언어를 배워라 입니다 돈의 언어를 배워라 여러분들 돈의 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에도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배우죠? 의학 용어를 배웁니다 법대에 들어가면 뭘 배우죠? 법학 용어를 배우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묘사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화하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로 보이죠 그런데 이 일곱 가지 빛깔 무지개가 우리나라에서만 일곱 가지 색깔입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곳을 가면은 일곱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인데도 있고요 열 몇 가지인데도 있습니다 즉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무지개 색깔을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무지개를 떠올려볼게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의 색깔 중에서 빨간과 주황 사이에 노란과 초록 사이에 그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연두색 같은 이런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규정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빨주, 노, 연, 초, 파남보 이렇게 여덟 가지 색깔로 인식을 했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여덟 가지 색깔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말로 묘사 못하는 것은 개념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규정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바라볼 때 경제를 바라볼 때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버트 교사께 말하는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버트 교사께 말하는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죠 그 음모 음모를 간파할 수 있는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의 언어를 배우면은 로버트 교사께에 따르면은 돈에 대한 거짓 예언 돈에 대한 유언비어 돈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에 농락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 부자들의 음모와 부자들의 진짜 진리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클럽 상위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돈에 대한 언어 돈에 대한 자세 돈에 대한 생각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로버트 교사께는 투자 삶에 대한 태도 돈과 투자에 대한 자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죠 열정에 있는 태도로 살아가면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말을 바꿔야 되느냐 말은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교사께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고 결국 나는 돈이 없던 삶에서 돈이 부유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의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결국 내 삶을 바꿔줄 테니까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과거에도 과거에도 우리가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미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서울 아파트는 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갓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러면은 오는 돈까지 쫓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이런 돈의 언어들을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지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직까지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주식 투자도 안 했어요 오로지 예금 저축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최근 한 5년 동안 벼락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안 했으니까 이런 태도,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내 부를 좌지우지한다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돈은 지식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돈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된다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대체 어떠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니까 그냥 있는 돈 탕진하고 지금의 행복에 맞춰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야, 뭐 그 돈 내가 쓸게 그 돈 뭐 가지려고 이런 귀찮은 걸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뭐하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 앞에 가로가 빠졌죠? 가난한 사람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죠?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전부는 대체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이고 생각이다 중산층의 말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말 중산층의 말은 이렇습니다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됐지 뭐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집이야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죠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상 큰 불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딱 어떻게 하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보수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 직장 말고는 돈이 들어올 파이프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오래 버텨서 오랫동안 월급 받을까 이 생각에 꽉 차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목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집이야 로버트 교사키가 강조하는 게 집은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도 댓글을 막 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제 로버트 교사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 어쨌든 로버트 교사키는 중산층들은 집을 자산이라 생각해서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죠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은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기에 왜 중산층에 이게 말이냐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뮤추얼 펀드에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금융회사에게 돈을 뜯기게 되고요 또 골고루 분산하는 순간 내 수익도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산층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자들의 말, 부자들의 말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나의 출구 전략은 IPO를 통해 회사를 주의시장에 공개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 내가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나보다 잘해줄 사람을 내가 고용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힘을 써야겠다 시간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크는 기업, 잘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내 부가 직원을 굉장히 잘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부하 직원에게 모든 걸 알려주죠 그리고 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업의 귀마가 커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합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다 해요 짜잔한 일까지 다 신경 쓰고 모든 걸 다 해요 대표이사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런 의사는 결국 성장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죠? 아까랑 비교해보면 아까 준산층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준산층들은 아파트나 부동산 살 때 이걸로 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가져오는 그 통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파이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을 만들어서 IPO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시장 공개해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가 이 책에서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 두 가지 용어가 무엇이냐 하나는 자본 이득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본 이득은 뭐죠?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팔면 2억의 자본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뭐죠?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300만원에 줬다 그럼 1년에 3600만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3600만원이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주의시장에서 돈을 잃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그걸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고 자본 이득 게임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위기 때 돈을 잃었다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자본 이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책 같은 거 많이 보면 자산무별 10억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빚 좋은 개살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50억인데 부채가 45억이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자산 5억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는 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 자본 이득의 눈이 멀어서 현금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그렇지만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해야 되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현금 흐름으로 부의 규모를 측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의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본 이득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본 이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시세 차이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본 이득의 위기가 어떻게 오고 또 왜 사람들은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본 이득의 위기 과연 어떻게 올까요? 요즘 보면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한없이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죠 그게 다 자본 이득 시세 차이를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1971년 이때 물가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자본 이득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때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 1971년과 2021년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때 이렇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빈곤층이 되었다고 로보트 교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도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의 도박은 뭐죠? 아파트값이 10억에서 15억이 될 거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7억이 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갑자기 10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5만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예상대로 됐다면 아파트값은 더 오르고 주식은 더 올라서 자신들의 부가 빠르게 증가했어야 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29년 정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었죠 이때도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치솟는 주가를 보면서 너도나도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됐다고 합니다 다 주식을 사고 싶어서 어떻게든 빚을 내고 어떻게든 주식 하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또 2009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실패한 투자자들도 보면 자본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9년, 2009년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본이득을 계산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뭔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자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 부를 잃게 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종종 반복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본이득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로버트 기오사키가 강조하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기오사키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뭉뚱거려서 그냥 현금 흐름이 전부 다 똑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현금 흐름과 평범한 현금 흐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평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저축, 주식, 연금, 개인연금 보험 이런 것들이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현금 흐름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결국에는 좋은 현금 흐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평범한 현금 흐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좀 나쁜 이런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네 가지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축입니다 저축에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발생하죠? 현금 흐름은 이제 내가 예금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저축에서 비롯된 현금 흐름은 왜 평범한 현금 흐름이냐 왜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냐 일단은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도 굉장히 낮죠 요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금 금리 이자가 2%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그 이자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보세요 1억을 맞겠어요 예금 금리가 2%라고 치면은 1년에 200만원이에요 1년에 2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뭐 8만원? 8만원 아니고 15만원 정도 되겠는데 15만원 16만원, 그렇죠? 20만원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1억을 예금에 놔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금액이 이자로 받는 금액이 20만원이 안 돼요 근데 그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정부에서 또 세금을 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금리는 낮은데 또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서 이자도 낮은데 이자에서 세금을 떼가고 그 이자까지 다 뗀 내가 막상 손에 쥐는 금액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2%씩 올라가는데 내가 막상 손에 쥔 금액은 1%도 안 되는 금액이 되니까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인데요 주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죠? 주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배당으로 발생하죠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 15만 원이 됐다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되는 거고요 자본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10만 원 주식을 샀는데 500원을 배당했다 이런 그 500원이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주식에서 현금을 받는 건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버트 규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쁘냐? 왜 주식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이 왜 나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는 배당금을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똑같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너무나 좋은 현금 흐름이겠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연히 회사도 어려워지겠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배당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은 더 돈이 필요하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법인데 오히려 이 주식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줄어들더라 심지어는 배당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좋지 않은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금입니다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성장 이런 걸로 인해서 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우리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받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공무원 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공무원 연금을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많이 붙고 적게 받는 구조다 보니까 손해받는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나이가 젊은 분일수록 연금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다 편안한 노후를 보낸 건 옛 이야기다 로봇 기회사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개인연금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해주는 공책연금은 그렇게 적자가 심해지니까 개인연금으로 조금 이중삼중으로 보호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사적연금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로봇 기회사키는 이 개인연금도 사적연금도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보험사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상업부동산, 주식 이런 데에 투자한다는 거죠 채권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투자를 결국 들어가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본이득에 의존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본이득 즉 현금 흐름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경제 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본이득에 의존한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보험도 로버트 기호사키는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평범한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평범하든 좋든 구분 없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죠 대부분 자본이득에 투자하죠 대부분 그 이유를 로버트 기호사키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즉 현금 흐름과 자본이득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이득 게임을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좋을 때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는 거 금방 되죠 코인 500원짜리 갑자기 만 원 되는 거 금방 되죠 주식이 3만 원짜리 6만 원 되는 거 금방 될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문제는 하락할 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이득을 하는 걸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이득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한데 이 금융 공부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투자할 줄도 모르고 현금 흐름을 만들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이득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사람들은 또 게으르다는 겁니다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편한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가격이 오를 기다리는 이런 거를 주로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설령, 집값이나 주가가 폭락하면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 집값이 폭락하면 경제가 남아나겠어? 집값이 폭락하면 나라 경제 위기가 증폭되는데 그걸 정부가 수수방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들이 망하는데 기업들이 망하면 국가가 손실이지 그러니까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아, 하락하면 당연히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 흐름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현금 흐름보다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때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로버트 키우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들의 음모, 이 책의 제목은 부자들의 음모잖아요 이 부자들의 음모를 무찌르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게임의 법칙을 아는 법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 게임의 법칙이 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돈의 언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돈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부자들의 음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로버트 키우사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정말 상위 10%만 현금 흐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90%가 자본 이득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로버트 키우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는 주제입니다 로버트 키우사키가 자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우사키가 말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로버트 키우사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잘못된 투자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왜 잘못된 투자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누군가가 금융 지식을 가르쳐준 적이 없죠 금융 지식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모두 다 잘못된 투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설계사,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상품에, 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장기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 지식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냐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 오래 갖고 있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되묻는다는 거죠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이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출구 전략을 합니다 출구 전략 출구 전략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A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을 샀을 때 그러면 언제 파느냐 단순히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사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시기에 팔아야 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의미냐 장기간의 무슨 의미냐 이걸 묻는다는 것은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의도는 출구 전략 즉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구 전략 우리도 삼성전자 같은 거 요즘에 투자 전문가분들이 장기 투자해라 오래 갖고 있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 이때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막연하게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아시고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출구 전략은 뭐야 언제 삼성전자 팔아야 돼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끝나죠 이게 우리와 균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혹은 다른 회사 주식을 샀을 때 이걸 이때 팔아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런 플랜 들이 쓰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그 시기가 오면 팔고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균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금융 전문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십시오 하면 아 네 그러고 이제 뭐 오래 갖고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또 이 장기 투자와 더불어서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분산이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산 우리가 이제 분산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분산? 여러 군데 다 투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즉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러 군데 투자하면 되는구나 그게 분산 투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대한 지식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 군데 A 주식도 사고 B 주식도 사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그런데 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는 그게 네 군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세 번째는 종이자산 네 번째는 상품 자산인데요 이 네 가지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쏠리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걸 골라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갖고 있고 부자들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고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할 수 있죠 직접 투자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직접 내 사업을 하는 거고 간접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차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득을 만들어낸 투자 부동산인데 대표적인 얘는 이런 겁니다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요즘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상승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본 이득을 보는 그런 식의 투자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으면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이자산 종이자산은 로버트 교사끼가 좀 싫어하는 좀 이제 하지 마라 자제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자산인데요 이 종이자산은 뭐냐면 주식, 채권, 저축, 연금, 보험 같이 종이로 뭔가 그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종이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자산은 자칫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종이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로버트 교사끼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상품 자산인데요 이 상품 자산은 뭐냐 금, 은, 원유, 가스와 같은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상품 자산 금, 은, 원유, 가스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품 이 땅을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로버트 교사끼의 다른 책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탈 수 있는 자산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종이자산이 되는 거죠 종이는 불에 잘 타잖아요 종이자산 투자하면 안 되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금, 은, 가스, 원유 원유와 가스는 불에 타긴 타네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불에 타고도 남아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에 투자하라고 로버트 교사키가 다른 책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암튼 부자들은 이런 네 가지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로버트 교사키 같은 경우에는 종이자산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이자산이 아닌 상품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물론 종이자산 중에서도 이 상품과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금뱅킹, 골드뱅킹 이런 것들은 내 통장에 금의 중량이 찍혀요 그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래서 나중에 금으로 사울 수도 있고 돈으로 사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종이자산이어도 사실상 더 본질로 들어가면 상품 자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자산을 볼 수 있겠죠 암튼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투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교사키가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투자한 거 내가 투자한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서 자꾸 돈이 나오게끔 만들라는 게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로버트 교사키는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수익률을 만들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수익률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무한한 수익률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작가니까 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저는 책을 쓰는데 돈이 들지 않죠 제 시간과 노동력을 좀 들면 책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그 책이 팔때마다 나는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쵸? 저는 작가니까 그러면은 이 인세 수익은 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치면은 자본금이 0인데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로버트 교사키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또 부동산 투자에 적용해 볼까요? 제가 이거는 한국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뭐 3년 후에 전세금이 막 올라가지고 전세금이 5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3억이 산 게 3년 후에 전세금이 5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당연히 월세와 보증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억에 80에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가지고 보증금 3억을 받고 매달 80만 원을 만드는 부동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 살 때 들어갔던 3억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을 찾았죠 그럼 이제 나는 내 투자금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달 80만 원씩 들어오죠 매달 80만 원씩 들어오는 이 돈은 결국 수익률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익률 무제한인 하나의 투자 파이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의 뭔가 투자, 처, 상품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나는 부자가 점점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버트 교수께가 말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몇 퍼센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무제한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결국에는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는 그런 자산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언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 이걸 정확히 구분하시고 내가 어떤 언어를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지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될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에 속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부를 부자들에게 뺏기거나 사회에서 아마 부를 뺏기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세 가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너 200만 원 버니까 200만 원 내에서 생활비 쓰고 뭐 아껴 쓰고 해야 돼 또 500만 원 버니까 500만 원 내에서 생활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말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는 이 말은 꿈을 꺾는 말이라고 로버트 교사키가 이야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하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새 집에 살고 싶어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 버는 한도 내에서 살아 너는 150만 원 버니까 150만 원 내에서 살아 어느 놈 웰세 살아 반지하 살아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를 어떤 사람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라는 이 말에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더 좋은 삶의 질을 탐내지 마라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는 150만 원 버니까 반지하에서 이 정도 삶을 잘 사는 거야 더 이상 좋은 삶은 꿈도 꾸지 마 더 이상 지상으로 올라가거나 투룸으로 살거나 이런 꿈은 갖지 마 너는 지금 150만 원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지만 나는 3층 5층에 살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꿈들을 꺾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라는 말이 분수에 맞게 살아 그리고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버는 한도 안에서 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150만 원을 벌어서 정말 반지하 원룸에 뭐 그렇게 그게 딱 적절하게 생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고 부자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죠 가난한 아버지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고 부자 아버지는 정말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버는 한도 안에서 맞춰 살아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라는 이 말은 괜히 그 사람이 가진 꿈 목표 이런 것만 꺾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부자 아빠는 꿈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지라도 나는 나중에 강남에 정말 투 룸, 쓰리 룸 전망 좋은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런 걸 생각해보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그 노예 보면 낙인을 찍죠 노예라는 표식을 그 낙인이 엄청나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뭔가 꿈을 꿀 때마다 그 낙인을 보면서 아 난 노예였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와 스스로의 꿈을 꺾도록 만드는 거죠 노예는 사회적인 변화 혹은 혁명 이런 반란 이런 걸 못하게 낙인 찍어놓고 그렇게 계속 꿈을 꾸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노예들은 계속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고 노예로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꺾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꿈이 꺾이면 안 됩니다 누가 내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시공창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빚이 많더라도 강남 아파트에 난 살겠다 오는 안에 난 강남 아파트에 이런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꿈을 꾸는 게 결국은 내 삶을 그리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 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단다 그래서 꿈을 꺾으면은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분수에 맞춰 살아라 너는 그 정도 별명도 잘 사는 거야 이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을 쫓아라 별을 닿지 못하더라도 일생을 통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뭐 설령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목표한 것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근접하게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이 중요한 거고 꿈을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절대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나는 내가 뭐 이렇지 뭐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꿈이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재정설계사 우리나라로 치면 재무설계사 이런 게 되겠죠 재무설계사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먼저 당신의 가진 돈을 내게 줘라 내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 우리가 뭐 재무 컨설팅 재무설계사한테 상담 받으면 경제적으로 말이 아는 척 하면서 보험 가입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살아가는 법 알려줄게 먼저 돈을 줘 내가 보험 가입해 주고 알아서 내가 세팅해 줄게 이런 거죠 결국엔 이게 뭐냐 이게 결국엔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재정설계사 재무설계사들이 돈을 버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부터 그래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하라고 로버트 교사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는 돈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버는 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버실 수 있어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일단 믿어야 됩니다 내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이 꺾이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두 번째 거짓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두 번째 거짓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가난한 아버지는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명문대 가서 고시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봐서 정말 정년이 보장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연금받고 사는 삶을 굉장히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랑 동급인 세대들도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이 말은 절대 이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경제적 자유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판단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을 여기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안정을 추구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감옥에 들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시키는 일을 하고 나 아프면 다 병원 데려다주고 또 이제 밥 시간 되면 밥 나오고 다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감옥에 가둬두긴 했지만 또 일정 정도의 보호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사실 감옥인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가 냉철하게 찍은 거예요 그렇게 너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면 감옥에 가라 감옥 가면 너가 원하는 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줄어들 거다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야지 명확히 다가오죠 자유냐 안정이냐 했을 때 안정이 아니라 자유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고 이 전 걸로 보시면 딱 느낌이 와요 가난한 아빠는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하고 부자 아빠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한다 이 좋아하는 거의 차이 선호의 차이, 반향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와 다 아시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면 이 현금으로는 사분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현금으로는 사분면은 E, B, S, I라는 4개의 알파벳으로 되어있는데 E는 봉급생활자, B는 사업가, S는 자영업자, I는 투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봇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4개의 사분면, 4개의 알파벳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도 있죠 왼쪽에 있는 것들 E, 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B, I잖아요 왼쪽에 있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오른쪽에 있는 삶은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보세요 봉급생활자 월급 받으면서 직장인들 보세요 출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자유를 빼앗겠죠 자영업자분들, 전문지 분들 소득이 많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게에 항상 붙어있어야 되고 혹은 로펌이나 이런 병원에 항상 출근해야 되죠 자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업과 투자가는 다릅니다 사업과 투자가는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회사에서 출근을 하긴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없이도 충분히 사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역시도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직업분들은 E나 S는 자유가 없는 거고 B나 I, 사업가나 투자가는 자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셔야 된다는 게 로버트 키오사키가 부자와 가난할 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 왼쪽에 속해 있다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사분면에서 B와 I는 자유가 중시되는 곳이고 E나 S는 자유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는 곳인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직업분들 사업이나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지 못한다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거짓말 부자들의 세 번째 거짓말은 사회보장제도와 주의시장은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피라미드 금융사기를 이야기해볼게요 피라미드 금융사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종의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단계 사기라는 시스템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돈을 새롭게 붓는 거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새롭게 들어온 돈을 빼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다단계죠 피라미드 사기고 이 피라미드 사기 구조 잘 보시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민연금 붓고 있죠 국민연금 보시면 먼저 부었던 저로 치면 제 부모님 세대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있잖아요 결국 이 구조는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낸 돈을 먼저 부은 부모님 세대들이 빼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보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넣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돈을 빼간다는 이 구조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들이 전부 다 피라미드 금융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게 못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 돈을 빼앗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주위 시장에 내가 만약에 돈을 넣어놓고 아 난 이제 안정된 사람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라고 로버트 교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될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두 번째, 좋은 학과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세 번째, 사회보장 제도와 주위 시장 안전하다 이 세 가지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버트 교사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나 아빠 로버트 교사키가 계속 우리들에게 부자들의 음모에 속지 말고 우리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구체적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세 가지 교육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 교육이고 두 번째는 직업 교육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인데요 한문 교육이라는 것은 읽고 쓰고 세말주 아는 능력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고 기억이 은 그 글을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배우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직업 교육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키우는 교육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인데 보통은 이제 1번과 2번 즉 한문 교육과 직업 교육까지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로 살아간다고 로버트 교사키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교육 즉 금융 교육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금융 교육이라는 것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 교육을 배워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일단 로버트 교사키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금으로 사분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E, 봉급생활자 S, 자영업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B, 사업가 I, 투자가가 있는데 로버트 교사키가 이 현금으로 사분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 내가 속하고 있다면 혹은 전문직에 속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나 투자가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로버트 교사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내가 만약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업가나 투자가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E나 S에서 B나 I로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바로 로버트 교사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파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주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됩니다 그게 뭐 물건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뭔가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자유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E나 S는 안 되고 B나 I로 가야 되는 건데 이 B나 I로 가는 핵심적인 교육이 바로 파는 교육이라고 로버트 교사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로버트 교사키가 부자 아버지, 부자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B나 I로 갈 수 있나요? B나 I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B나 I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될 게 결국 뭐예요? 파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품, 내가 가진 서비스 이런 걸 어떻게 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B나 I로 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드는 썸네일, 제가 만드는 제목 이거에 따라서 조회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판다는 개념이 되겠죠? 사람들로 하고 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고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배워야지만 유튜버로서 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즉 내 영상을 팔 수 있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 결국에는 파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꼭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난 좋은 물건이 없어 나는 가장 싼 물건이 없어 나는 굉장히 좋은 품질이 훌륭한 서비스가 없어 이래서 나는 팔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나 서비스를 보면 항상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즉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제품들만 팔리는 게 아니라 덜 훌륭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롭게 되었을 때 결국 팔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가장 좋지 않더라도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가장 좋지 않더라도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이 고민을 꼭 하셔서 내가 무엇을 살까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팔면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꿈꾸시는 경제적 자유가 훨씬 더 빠르게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계속 이제 로봇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된다 금융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 버는 돈을 늘려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 돈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돈을 찍어낸 방법인데 이 내 돈을 찍어낸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을 무한산 찍어내고 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우리는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 버는 돈을 늘릴 수 있고 또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거의 열 몇 개의 영상으로 쭉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로버트 교수기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다시 한 번 금융 교육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로버트 교수기는 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는 것은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액 연봉자들 보면은 거의 세금이 40% 육박해요 40% 넘어서요 1억을 벌면은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엔 전문직이 되어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전부가 결국에는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가나 투자자 그 B나 I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은 훨씬 더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인데 빚 빚에 대해서 로버트 교수께도 많이 강조하는데 빚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부터 사라 머니머니 해도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건데 사람들에게 집에 투자하라 아파트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에 빨리 은행에 가서 빚을 얻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봐야 될 게 뭐냐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이 자산이라 생각해서 영끌해서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아파트 어떤 집을 사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어떤 집을 사느냐 비나 아이는 결국에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항상 여기서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얼마의 승률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거 내년에 12억 될 거야 이렇게 사시면은 분명히 큰 실패를 겪게 될 거라고 로봇 교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는 조언을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된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량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천만 원을 맡긴다고 하면 은행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즉 내가 천만 원을 맡겨버리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 스스로 찍어내서 사회의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내가 발생시키는 거고 결국 이 행위는 결국에 내 돈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다 결국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는 이 조언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서 모아야 된다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진연금 퇴진연금에 대해서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의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조언 역시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우리나라 치면 여의도 사람들만, 증권가 사람들만 부자로 만들어줄 뿐이지 우리는 많은 세금,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작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퇴진연금과 관련해서도 분산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은 다 흘려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금융 지식을 공부해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익히셔서 여러분 스스로 투자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귀여석기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가 무엇이고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앞으로 경제적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그 베스트셀러에 친 후에 나온 지 12년 만에 새롭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바가 크고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배우시는 게 많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긴 시간 동안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통해서 큰 부자, 큰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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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